자 저번에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보니까 다른 분들은 막 금방금방 잠수하던데 나는 왜 못했을까 나는 왜 못했을까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꼭 잠수해볼게요 나도 지하에 내려가고 싶어 여기 보니까 인어도 있는 거 보니까 바닷속 내려가면 인어공주도 만날 수 있나봐요 설정에서 좀 만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12시간 조절할 수 있구나 전투모드 이용현황추적허용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용현황추적허용이 뭐지 질주 오 카메라 줌 진짜 완전 할 수 있네 가까이 뭐야 이렇게도 되는 거였어 시간은 반으로 쪼개서 할게요 그때보다 시간이 좀 짧아졌거든요 빨리빨리 합시다 갑시다 저번에 이어서 봄 축제는 했으니까 여름 축제도 한번 봐야지 빠르게 하면 가을도 볼 수 있으려나 자기절은 다 보고 싶거든요 그래도 줌을 줌을 어떻게 하지 근데 줌 자체가 안되는데 아 물뿌리개가 여기 있다 비오고 있는 건가? 아 비오고 있는 거구나 비가 오고 있네요 버섯 필요 없었던 거 같은데 쓰레기 넣어두고 아니다 안 두 개? 세 개? 두고 꽃은 그래도 갖고 다니는 게 좋을지도 하나 정도는 갖고 다니자 지금 해야 할 일이 꽃 양배추 전달하기 양상추야 이게 꽃 양배추인가 본데 아직 잘한 게 없군요 박물관에 아이템 기부하기 아이템은 도대체 어디서 얼만큼 주워야 하는가 퀘스트도 꽤 받아야 되는 거 같으니까 이방인들도 만나죠 더 빨리 자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잠깐만 자야 되는 것도 그러겠지만 시간이 더 빨리 지나니까 좀 할만하지 않을까? 호나 떨어져라 진짜 안 떨어지는 걸까? 안 떨어지겠지? 어 이방인 없어졌어 뭐야 그새 좀 둘러갔다고? 진짜 미니맵 작은 거라도 옆에 있으면 좋겠어 계속 누르면서 봐야 되니까 어디까지가 이방인? 이방인 왜 이렇게 빨라? 이방인 달리기 왜 이렇게 빨라? 같이 가요 사람이 아닌가? 왜 이렇게 빠르지? 운 몇 번 캔다고 그렇게 빨리 가나? 이방인 달리기 왜 이렇게 빨라? 어 저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은 걸어봐야 돼 이 사람이다 아아 에너지 소모 대화 안토니오 어 말이 안 나오는데 안토니오 대사가 안 나오는데 뭐지? 버그인가? 처음보는 사람이야 느끼하게 생겼어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없나? 호두밭 운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나놔야 나중엔 편할 것 같아 아직 그대로 있지 내일이면은 꽃 양배춤은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스르륵 어 여기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와 집 되게 좋다 이 비는 크게 나쁘지 않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지도 않고 막 퍼붓지도 않잖아 약간 흩뿌리는 정도고 내가 장화를 신화할 만큼 세차게 내리는 건 아니야 루크가 아닌데 내가 보러 구운 건 뭐지? 여기 안에가 아닌데 루크 집 좋다 저번에도 내가 루크가 좀 아 여기다 여기 여기다 아 여기 있다 오 뭐야 뭐야 월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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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구야 부지의 새로운 주인이시군 아니 농장이라고 해야 하나? 새로 만났어요 만났으니까 나중에 그걸 주겠죠? 퀘스트 주겠지? 루크가 제일 좋아 보이는 거야 같이 살기에는 다들 다들 그 친구를 좋아하겠지만 난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나볼까? 잡화점에 한 명 더 있네? 한 명 빼고 다 만난 건가? 오 옷가게 드디어 열려있어 야 이거 나 드디어 가볼 수 있는 거야 옷가게? 옷가게 열려있어 그렇게 내내 잠겨있던 옷가게가 옷 구경하고 싶었는데 아 저거 잡아야 되는데 저런 거 잡아서 기부해야 되는데 오 처음에 입으려고 했던 어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 이런 것도 팔아? 아 이런 건 다 기본 옷이죠 오 오 오 이런 것도 괜찮다 셔츠 비키니 뭐야 비키니 안 불러 치마 바지 반바지 반바지 약간 빤스 같다 반바지는 뭐 팬티 같은데 이건 팬티 같아 이것도 아저씨 팬티 파파 팬티 이거 뭐야 이거 뭐 아빠 빤스 같 생겼잖아 속바지 아 치마가 뭔가 핏이 안 예쁘네 핏 자체가 뭔가 별론데 뭔가 이렇게 입어도 괜찮은데 치마가 유일하게 하나네 일하기에는 좀 불편해 보이긴 하는데 종바지, 신발 운동화 예쁘다 운동화는 좀 예쁘다 슬리퍼 운동화, 안경 안경? 안경 좀 괜찮은데 모자, 주건 이거 시잡 아니냐? 이런 것도 있어? 이거 아예 머리가 짧아진다 모자는 모자 패스 운동화가 비싸네 와 용 난리 이런 것도 있어? 가방 가방 괜찮다 안경이 좀 너무 위에 있는 것 같다 조금만 이렇게 코 밑으로 내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위쪽에 있는데 운동화가 좀 탐나는데 돈을 더 모아야 되겠다 돈이 너무 없어 어지라서 살 수가 없네 일단 아직도 안에 있나? 봐봐 닭 옷은 좀 탐나는데 잠깐만 형은 우유를 마실 때마다 배가 아파서 우유를 싫어해 누구지? 앤 노아구 앤 발밑을 조심해 줄래? 누.. 누굴까? 저 사람인가? 대화를 한 번도 안 한 사람 이 사람인가? 아닌데 아 새로운 옷이구나 아니네 아 다른 사람이구나 이 사람 미용사인가? 누군가 진짜로 우리 마을에 이사 온 거구나 너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지 오 에밀리 처음 보는 사람이구나 오 에밀리 처음 보는 사람이구나 가방.. 가방은 나중에 아니야 가방은 됐구나 달려 스콧이랑 올리버 생일이네 그치만 꽃다발을 생일선물로 줄 수 있나? 이런 거 다 21일날 나무 심기 축제 아니 심부름은 없고 일단 박물관에 아이템 기부하기가 있으니까 기부할 수 있는 게 물고기 이랑 곤충도 꽤 사야되는데 엄마리 놓쳐가지고 곤충이 보이면 말 좀 해줄래요 의외로 잘 안보여 오 저 애벌레는 뭐지? 저번에 잡았던 앤가? 스핑크스 나방애벌레 오케이 하나 50개를 언제 기부하지? 50개를 언제 기부한담 여긴 뭐냐? 여기 왜 처음 온 거 같지? 여기도 뭐 하는 데인가 봐 무슨 신전 같은데? 바닷가로 한번 내려갈까요? 잠겨있대 잠겨있대 교회 같은 데인가? 땅파이 같은 거 없는 거 좀 아쉽다 오구학 이런 거 할 거면 땅파이 같은 게 좋은데 아 이거였지 어 맞다 안돼 안돼 너무 가까이 갔나봐 안돼 어디까지 가는 건데 사라졌겠지? 젠장 나비는 잡기 힘들다니까 확실히 아예 도망갔나봐 진짜 없네 얼만큼 거리를 두고 가야하는 거지?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가야되나봐 진짜 멀리서 천천히 걸어가야돼 지금 여기 있는 것부터 하죠 박물관 억장을 하려면 곤충을 더 갖다 주고 싶은데 어? 달팽이인가? 뭐지 얘? 꼈는데? 달팽이다 오오 원래는 잡기 쉬운데 나비가 문제네 나비가 문제네 쭉 돌아다녀보자 뭐지? 방금 눈앞에 뭐 있다가 없어졌는데 방금 눈앞에 뭐 있다가 없어졌어 애들 다 여기서 나오네 여기 뭐야 학교 여기 학교구나 조이다 아 그 부지의 주인인 새로운 농부인가 보네요 거기서 친구들과 놀곤 했는데 조이 안녕 조이 안녕 어 뭐야 귀여워 학교 이 정도면 유치원 아니냐 유치원 같은데 학교보다 뭐지? 퇴비 여기서 낚시 해볼까? 여긴 낚시가 안되나? 다리 위에서 할까? 왠지 낚시될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물살이 흐르는데 비오는 날 잡히는 물고기 따로 있다잖아 어 아 다시 뭐지?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여기? 아니 아예 끌리는 것조차 안되는데 아예 끌리는 것조차 안되는데 쓰레기 같은데 그렇지 어 잠깐만 아악 성격이 급하면 게임을 못해요 이 게임은 젠장 성격이 급하면 게임을 못해 흫 너무하네 거리가 그래도 어느정도 붙어야 잡아가지 어 이거 물고기다 천천히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게이지가 떨어져도 돼 한 칸 떨어져도 상관없다 아 아 아 이거 보니까 낙치가 시간 대비 효율이 빡세네 이거 오케이 알아문디 시간대비 시간대비 휴일이 빡세다 근데 물고기는 비싸니까 할만한 건 맞는데 선트롤이 빡세네 닦아 가벼운 천천히 공격이 다시 총 공격이 완성 슬슬 간장 공격이 개어려워. 가만히 좀 있어, 인마. 얍. 잡았다. 이것밖에 안 잡히네. 업그레이드나 해야지, 이거 참. 아이고. 아, 그래, 딥파. 딥파구나. 어? 인내심을 가져. 인내심을 가져. 인내심을 가져. 인내심을 가져, 인내심. 됐다. 나방 잡았다. 오케이. 인내심을 가지는 거야. 딥파, 이따가 양배추 갖다 줄게. 가는 길에 또 나비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일단 들렸다 갈까, 여기?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내일은 내일의 곤충을 잡으면 된다. 진짜 직업이 환경미화원이 맞다니까, 이거. 기부. 좋아. 위에다 봐. 오케이. 열다섯 개. 난 참 남았네. 50개 이상이 존재하겠지? 물고기가 나을지도 모르겠다. 집에서 여기서 물고기 잡아도 되잖아. 이쪽엔 꽤 잡히는 것 같던데. 일단 내일을 위해 팔 거 넣어두고. 양상추 혹시 모르니까 넣어두자. 재빅콩. 재빅콩. 이런 이유. 그거 갖다줬었던가? 봄. 그걸 보고 왔어야 되는데. 봄에 작물 갖다주는 거. 그걸 까먹었네. 일단. 주변 나무 좀 정리할까? 어차피 기력도 넘치는데. 얘 베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작은 나무라서. 큰 나무들 위주로 베야 되는데. 아 거기 말고. 헛성질 개쩌네.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데이지를 갖다줬던가? 이게 기억이 안 나. 이거지? 안 갖다줬지? 아직 안 자랐죠. 내 기억엔 그때 심어놓고. 아직 덜 자라서 못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단풍나무들로만 심어두면 가을이 예쁘겠다. 나무는 배버리지. 여기 나무는 배버리지. 이를 대략 여기서부터 하는 걸로 해서. 시야를 가리는 건 다 없애야겠어. 제 이름 모양대로 만들 거예요. 장물은 상관없이. 장물은 상관없이. 일단 시야 가리는 건 제거했고. 하아 이거 제일 거슬려 이거. 이건 지금 내가 캘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좀 거슬리네. 일단. 이니셜로. 세 개 정도가 낫겠지. 두 개짜리로 해야 되다. 이상한데? 아 자러 가야 돼 벌써? 아 알찼다. 알찼다. 알찬 하루였어. TV를 보고 자야지. 날씨. 날씨를 한번 볼게요. 내일은 날씨가 맑아. 배지의 전리품. 오늘은 뭐가 나오나요? 섹시 새우. 오 이런 화끈한 새우라니. 제가 너무 뻣했네요. 대낮에는 섹시 새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해양생물은 봄과 여름 가을 겨우. 1년 내내 잡을 수 있대. 아 제가 잠수하면 잠자리채로 생물들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오 이제 드디어 할 수 있는 거야? 가능하고도 남는 일이에요. 다이빙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원뿌레게임. 아 고들램지. 고들램지 셰프가 나오는 방송. 오늘은 뭐죠? 아 저번에 봤던 거군요. 스프. 똑같은 건가? 생선 머리 스프. 아 똑같은 거네. 똑같은 거. 쑤욱. 가자. 가다로 가야 되는 거네. 어우 175? 야 생각보다 돈이 되네. 이 친구. 몇 마리 더 잡아올 걸 그랬다. 비싸네. 175원이면. 일단 수확을. 수확을 할 수 있을 줄 알았건만. 아직 있네. 수액이랑 저거 다. 역상자에 쓸 건데. 넣어둘 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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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줘야지. 자격. 예쁘네. 자격꽃 예쁘다. 어 데이지 다 자랐다. 갖다 줍시다. 슬슬 또 사야 되겠는데? 아 얘네만 아직 안 자랐어. 제일 필요한 건데. 도대체 언제 다 자라는 거야? 씨앗은 다 심었나? 아 비료. 비료를 주자. 아 맞다. 씨앗을만 줄 수 있다 했지. 무는. 무는 팔자. 무 팔고. 자격꽃은 일단 둘까요? 씨앗을 더 사오는 걸로 하고. 바다에 가볼까? 그냥 무작정 가면 되나? 따로 잠수하는 포인트가 있으려나? 잠자리 채로 뭔가 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버섯이다. 오추냉이. 비가 오고 나니까 식물이 많이 자라 있네.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이빙. 여기 있다. 오케이. 다이빙 할 수 있다. 드디어. 쩜쩜쩜. 하아. 어머. 아 안녕. 그냥 바다를 보는 중이었단다. 석유 유출 사건 이후로 바다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워졌어. 정확히 말하면 다들 아직 바다를 기억하기는 하지. 그냥 남일인 양 누가 해결하겠지 하는 것뿐. 바다가 아니더라도 고민거리가 많으니까. 너무 안타까워. 우리한테 아직 시간과 방법이 있는데. 거기다 이대로라면 귀중한 캘리풀을 썩히게 되고 마라. 어휴. 답답한가 보다. 하소연에서 미안하구나. 내가 보낸 편지를 보고 왔니? 네네. 네네. 중얼중얼중얼. 이 사람 마저 안되면 그 다음에 어쩐다. 그나저나 내 이름은 링이랬다. 마을 연구소를 운영하지. 와줘서 고맙다. 제안 하나 할까? 물에 들어가려면 잠수복이 필요하지? 난 바닷속에서 내 과학을 활성해줄 적당한 사람이 필요하단다. 이번만 거래를 하자꾸나. 바닷속에 있는 태양구 5개를 활성화시킨다면 잠수복은 너가 가져다준다. 참고로 태양구는 이렇게 생겼단다. 쓰레기를 치울 낫을 가져오도록 하렴. 태양구가 쓰레기 밑에 묻혀있을 거거든. 태양구를 활성화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해도 마. 무슨 일이 분명 일어날 테니. 궁금한 게 많겠지만 적어도... 아니 걱정은 나중에 해도 괜찮단다. 무슨 일이 생기든 바다를 복구하고 병든 산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열쇠는 태양구라는 걸 알아두렴. 알겠습니다. 난 물에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 대신 키블이라는 로봇을 같이 보내마. 아니 저 친구... 머핀 닮았잖아? 머핀 닮았어! 키블이 뭘 하는지 일단 다이빙하고 나면 자세히 알게 될 거야. 키블이 뭘 하는지는... 아 뭐야. 뭔 얘기해 왜? 그럼 앞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주렴. 난 연구소로 돌아가야겠다. 행운을 빈다 하윤. 바이바이. 바닷속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는 거네요. 뭔가 채취를 한다기보단... 잠수복... 잠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다로 잠수하기. 잠수복을 얻었다는데... 따로 의상을 입어야 되는 게 아닌 건가? 그치? 이대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가? 뭔가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잠수복을 얻었다는데 왜 잠수복이 없지? 다이빙 아하.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건가 봐요. 우와 드디어 바닷속이다. 여긴 또 왜 해석이 안 돼 있어? 와 뭐가 이렇게 많아? 쓰레기 진짜 많다. 아니 이 사람들은... 바닷속에 쓰레기를 얼마나 버리는 거야? 바다 벗어라. 너무 많이 버리는 거 아니야? 쟤는 뭘 하는 거지? 쟤가 태양구 위치... 오! 대장간에 가면 열 수 있어요. 안에 귀중한 아이템이 들어있을지 몰라요. 보물상자 발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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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걸 다 치워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가? 나이스! 하나 더. 뭔가 더 깊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맵 자체가... 옆구리가... 아... 가려면은 여기를 깨끗이 하고 가야 되나 봐요. 대충 못하게 만들어놨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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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건 쓸모없는 건가? 항상 게이지를 잘 보고... 돌도 있고 그런 걸로 봐서는 다른 기구도 있어야 되나 봐. 아, 닷을 이동하기가 있네. 다 이동 중... 이동 중은 단지... 단지... 내 위치로... 맨뱀이 차버렸네... 잠깐만, 다시 올라갈까? 가방을 좀... 가방을 좀... 비우고 가야 되겠네. 이거 하러 올 때는... 돈이 있으니까... 가방을 키우고... 어? 야, 이거 먹을 수 있잖아. 어떻게 먹었더라?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안 먹어지지? 저거 잡아야 되는데? 저거 잡아야 되는데... 아까 놓쳤던 애란 말이야. 야, 돌버려. 돌버려. 아까 놓쳤던 애거든요. 아! 이리야, 이리와! 안 돼! 어? 너라도 잡자. 뒷뚜람이라도 잡았다. 아, 나비 놓쳐버렸어. 뭐야, 또... 저기... 씨앗이 나왔네. 쟤는 좀... 높은가 봐. 쟤도 업그레이드해서 잡아야 되나 봐요. 잡기 빡센 친구였네. 어! 왜골렌이 있는지도 몰랐네. 그냥 사라지네. 일단 가진 거 여기 다 두고 데이지만 들고 괭이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옥괭이랑 낫만 들고 가자. 꽂은 다 팔아도 되나? 베이지 두고 대장간에 가서 얻은 건 나중에 하고 물 뿌리게 두고 뱅이 두고 뱅이 두고 유리가 이쪽에 있던가? 상자 정렬 모두 이동 모두 이동 말고 빠른 이동 아...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 됐어. 다시 가자. 가방을 늘립시다. 가방 어차피 500원... 아, 그때는 할인이어서 500원이었는데 돈이 더 올랐을까? 그걸 봐야 되겠네요. 조금 더 비싸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 여기 있는 사람들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네. 그때는 할인한다고 했거든요. 네, 이게 동숲이랑 느낌도 비슷해요. 오케이, 16개. 나 그 섹시 새우 잡고 싶다고 섹시 새우 섹시 시림프 얼마나 섹시하길래 이름이 섹시 새우야 궁금하다고 섹시 새우의 느낌을 알고 싶다. 가방 업그레이드 가방 업그레이러 왔어요. 노래는 약간 그 뭔가 케일즈위버스러워 나오는 거 상점에 뭐가 들어왔는데? 빵! 빵이 생겼구나. 나머지는 됐고 가방 업그레이드 3,500원 야, 이게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었네. 3,500원씩이나 필요해요? 아, 무지러니 벌어야겠네. 너무 비싸다. 저번에 500원이었잖아. 갑자기 일곱 배나 불어난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가 이상해. 아우, 나비 잡는 건 개어렵네. 아, 마음이 급하면 곤충 한 마리도 못 잡네. 전 안되나 봐요. 곤충 잡기 더럽게 어렵네. 아,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쭉 가보자. 근데 저 황금 상자도 별거 없을 것 같아. 진입 위치 재설정. 뭐지? 모르니까 한 번 써봐. 아, 그 자리에 그대로 오네. 깨끗이 청소해야 할 의무가 아, 진짜 이 정도면은 나 여기 황금 미화원으로 데려온 거 맞다니까, 이거. 농부가 아니야, 이거. 쓰레기 치우는 게 절반이야. 마을에 일부러 데려온 이유가 있어. 홍보를 가장한 환경 미화원을 물고 싶었던 거야. 벌써 밤이야? 벌써 밤이야?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여긴 또. 밖에 있을 때보다 시간이 훨씬 빨리 가는데? 벌써 없어? 가자. 근데 이런 것도 수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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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느정도 파밍하면 켜지나 보다 오 열렸어 열렸어 조개다 맛조개 조개 조개 밭을 사용해 아무 때나 다이빙을 종료할 수 있다 아 그렇게 굴! 아 이거 굴이었구나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고 7시 40분 해양석을 열면 다음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였나봐 일단 청소는 제쳐두고 파밍부터 해보자 바다소금 이 친구들 나의 아주 귀한 자원이 될거야 내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 오 잠깐만 바다달팽이 발견 뻥꽃 정국 겟민숭 달팽이 address 겟민숭 달팽이 그게 신기하네 알았어 알았어 스태미나 없는 거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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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갈까? 그냥 아홉시 알았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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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보고 아 기절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가자 오케이 많이 주었다 그래도 이거 박물관에 기부하고 남은 거를 팔자 얜 여기 들어가 있네 아예 일단 첫 번째 목표가 3,500원 옷은 좀 나중에 사고 3,500원을 모아봅시다 얘는 잡지 않았던가? 줄무늬 정원에 볼래 오오 함부로 흔들지마 함부로 손짓했다가는 기절할 수가 있어 아 이거 시스템을 좀 그거는 바꿔줬으면 좋겠어 허공에다가 이렇게 휘두를 때 스테미너 줄어드는 건 좀 오바 아닌가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뭔가를 때린 것도 아닌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얘네들은 기부가 안 되네 알팽이 거기서 잘 지내렴 저게 되게 크다 보여요? 저게 엄청 크지? 저게 장난 아니야 이거 한 3인분 될 것 같아 구우면 불도 개 커 어? 아 아이씨 젠장 나방이 있는 줄 알았으면 천천히 가는 건데 역시 바다가 최고인가? 11시 40분 바다 소금 넣어놓고 아이템 정리 싹 하고요 아 씨앗 아 씨앗을 먼저 살까요? 씨앗을 먼저 사서 수확을 한 뒤에 돈을 벌까? 씨앗 사는 것도 돈이 좀 많이 드니까 바다에서 그냥 채취해서 돈 버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부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날씨 맑고 일일 드라마 텔레노벨라 복제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번에 이어서 엄마 납치된 거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 왜 엄마 뭐야 왜 엄마가 딸이 잘 돼 있는지 잘 있는지 확인도 못하니? 아 그때 납치됐던 거 아닌가? 아니 그건 아니지만 다음 오디션이 있어서 바빠요 재밌게도 내가 너한테 하려는 얘기가 그와 관련된 거란다 하지만 아 연기하는 거였지 맞다 하지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전 수고하셨습니다 합격하면 연락드릴게요 어? 잠깐만 그때 이어서 아닌가? 손님이 왔어 당신에게 제안을 하려고 왔어요 계속 아 맞네 그때 그 드라마 아 이거 왜 재방송을 하냐 이번엔 뭐가 나오나요? 아 섹시새우 이렇게 여기 재방송 많이 하네 어 뭐야 살수기 만들 수 있고 성장촉진제 퇴비통 오 이렇게 길벌레향? 이건 뭐지? 길벌레향? 이건 뭘까? 아 얘네들 생각보다 안 비싸네 생각보다 안 비싸네 낚시가 낚시가 최고네 역시 힘든 만큼 낚시가 최고인 것 같네요 물고기 잡는 게 최고야 언제 자라는 거지? 이거? 내일이면 자랄 수 있으려나? 당근은 그렇게까지 필요 없으니까 얘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요 양배추가 빨리 자라야 되는데 싱싱한 봄채소가 있으면 나한테 아무거나 하나 보내줄래? 숙희 숙희야 이게 봄채소 아 안 팔아서 다행이다 이거 하나 갖다줘도 되겠지? 봄채소 하면 이것만 한 게 없지 나무 넣어두고 숙희가 어딨지? 숙희 숙희 숙희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서 찾으면 안 되고 여기서 찾자 어디 있어 관계 숙희 숙희 숙희가 누구지? 사람이 많아서 헷갈려 아하 바닷가에 있는 애네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숙희 숙희 다이수키 아우씨 저건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아 사막이다 아니 어떻게 잡아야 되지? 가기만 하면 도망가는데 뭐해요? 직접 해보세요 뭐해요 뭐해요라니 호텔 운영하는 친구 아 그래요? 숙희 어딨니? 숙희 이 안에 있을 건데 숙희 숙희 다이수키 어딨어? 자고 있니? 네 방은 어디야? 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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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다 그래도 괜찮아 계속 움직이게 되니까 아 잠깐만 뭐라는 거야 잡기 힘들거든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 뭐야 끝난 거야? 퀘스트 아이템 주기 아 여기 퀘스트 포인트가 있는 거군요 하나 있네 농사에 하나 있고 채취에 하나 있네 아이템을 두배로 채취할 확률 더 좋은 품질의 아이템을 채취할 확률 수분 유지 다음날에도 촉촉하게 더 좋은 품질의 작물 작물을 두배로 수확 뭐가 좋을까? 아직 채집은 뭐 거의 안되고 낚시는 올라갈 것 같네 꽃 일단 이거 올리고 더 좋은 게 좋을까? 일단 많이 팔자 많이 재배해서 많이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을 좀 벌어야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뭔가 고품질이라고 엄청 비싼 것 같진 않아 질주 속도 증가 질주 속도 증가 괜찮은데 발리기 빨라진 거 좋아 라이빙도 얼른 해야겠다 빨라진 거야? 원샹하오 이게 빨라진 건가? 약간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다이빙이 돈은 안 돼 근데 퀘스가 있으니까 쓰레기 밖에 안 나오는데 바다 소금 이게 맞나 아쉽기도 그래도 깨끗하게 치우는 게 좋겠지 깨끗하게 치우는 게 좀 보기 좋은 것도 있고 아 이 친구들은 이걸로 채취하는 거구나 뭔가 채취할 것처럼 생기긴 했었는데 뭔가 자리 차짐하는 거 같은데 맞나 이거 계속 이대로 그렇다면 이 친구들도 아니네 어 아니네 아 얘는 섬유질이구나 퀄리랑 똑같네 좋아 보이는 애들은 다 어? 이거 뭐야? 너 혹시 섹시 세우니? 너 뭐야 이거 사슴 개 개였네 여기 청소해야 이거 열리나 보다 일단 다섯 개를 열어야 되는 게 목표니까 주변 깨끗이 해보자 여기 주변은 얼마나 깨끗해야 되나 이거 먹는 법을 까먹었어 내가 알기로 2T인데 왜 안 먹어지지? X X는 다시인데 잠깐만 아 그냥 클릭하면 먹는 거였어 그냥 땅 클릭하면 먹는 거였어 소름이네 한동안 안 했다고 이걸 까먹네 좀 많이 뭉쳐있는 데를 휘두르자 효율이 너무 떨어져 하나씩은 한 두세 번으로 효율이 일어나는 거 세 개씩 없애는 거 오케이 어 이건 한 번에 네 개 찾았다 여기 있구나 특정 부역을 지우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되는 거구나 아우 샹하우 헬로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아닌가 내가 치워줘야 되는 거 열려라 아래쪽이 열리네 여기는 어떻게 해야 열리는 거지 한 번 더 안 열리나? 안 되네 자 밑에가 열렸거든요 보통 안쪽에 있을 거란 말이지 헬프 좀 많이 캐고 있잖아요 헬프로 씨앗의 품질을 높일 수 있어요 너 나한테 말 걸 수 있는 애였니?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잡았다 해파리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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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팀 게임 아 온라인 노노노노 무슨 게임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어 두 개다 여기 멀티는 가능한 게임 품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씨앗이랑 뭘 하나봐요 여긴 두 개나 찾아야 되네 제발 제발 다 쓰기 전까지 나타나줘 플리즈 더 깊숙이 가보자 일단 얘네들 다 죽고 여기쯤에 나오지 않을까? 까비 뭐하면 안되겠다 뭐하면 기절하겠어 5시밖에 안됐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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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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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잡았다 해파리 한 마리 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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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노 아이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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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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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갈 거 없나? 가져갈 거 없나? 음 채취할 거 있는지 없는지만 좀 살펴보고 가자 옆으로 넘어가게 안되나요 아 여기도 많이 있네 아 진짜 휘두르면 안될 거 같으니 아 뭐야 달팽이도 있었네 가자 이거 사탕 많이 들고 가야되겠다 근데 밤이 짧아서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의외로 부족한 시간대랑 비슷한 거 같아서 불편하지도 않네요 그래도 저번에는 시간이 긴 거에 비해서 스테미너가 너무 빨리 떨어져가지고 너무 이른 낮인데 자도 되나 싶은 경우가 워낙 많았어 널 잡을 거다 이 자식아 사막이 안돼 안돼 나 쓰러져 차야돼 차야돼 기부는 내일 하자 이거 한 번만 잘못 휘둘러도 죽는다 이거 잘못 눌러서 잘못 휘두르면 바로 죽는다 몇 마리 갖다 주고 이거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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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팔고 이것도 돈이 꽤 나왔던가 켈프 켈프는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그냥 아무튼 다 기부하면 되니까 자자 한 번만 한 번만 이렇게 쓱 하면 바로 이렇게 쓰러지는구나 일기예보 내일은? 아 내일 비온대 오케이 레이니 아시나는 뭐지? 더 코라이 쇼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이 토크쇼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 나올까요? 특별한 게스트 미드가 출신으로 테러 랜드 슬라이드라는 활동가에서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 아 저번에 나왔던 아 여기 또 재방송하네 클라우드 클라우드 또 나왔네 늙은 클라우드 나이 먹은 클라우드 스쿠버 스낵 소용놀이 폭탄 아 이제 슬슬 뭔가 가구 같은 거 만들어야 되겠다 숙희와의 관계가 올라갔어 야금야금 벌고 있죠 그래도 바다버섯이 제일 비싸네 맞아요 동굴도 가야돼요 근데 난 바다를 제일 먼저 가고 싶었어 의상 변경이고 자 제작을 제작을 어떻게 해야 오 뭐야 술이야 잘 잤어 하윤 이 비오는 날 무슨 일이야 여기 위치 정말 좋다 이런 데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정말 행복하겠는걸 뭐야 뭐야 너 이런 데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정말 행복하겠는걸 너 지금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어필하는 거니 참 적극적인 남자 없었는데 여태 항상 내가 먼저 다가갔어야 했는데 좋아 우리 집 아주 좋지 링한테 들었는데 지양 박사님을 링이라고 부르려니 어색하네 원래 이름이 지양인가봐 본인이 원한 거긴 하지만 아무튼 다이빙을 했다고? 다이빙을 했다고? 어땠어? 재밌었어 잘 됐네 다행이다 뭐야 아이병하는 동안 켈프를 발견하게 될 거야 켈프는 해저에 붙어서 춤추는 커다란 지렁이처럼 생겼어 봤지? 이게 켈프야 보기보다 아주 유용하지 켈프는 쓰임새가 정말 다양해 켈프마다 특성과 장점이 다 다르지 지금 보이는 것들은 동 켈프일 거야 갈색빛을 띄고 있지 연구소에서는 켈프를 이용해 네 씨앗이나 사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아 연구소에 가야되는구나 그러면 네 농작물과 축산물의 품질 등급이 올라가지 무조건 품질이 높으면 가격도 높아져 그런데 연구소에 켈프를 가져오기 전에 켈프의 정수를 추출해야 해 켈프 정수는 추출기로 추출할 수 있어 이게 추출기 설계도야 블루프린트 주고 가네 정수를 만들려면 켈프 10개와 유리를 추출기에 넣어야 해 켈프 정수 10개를 연구소로 가져오면 네가 선택한 농산물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좋지? 좋지? 잘해 아 근데 두 친구 유부남 아닌가? 가구점 운영하는 분이 아내 아니던가? 내가 알기로는 유부남인데 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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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했다 아 이거 다시 메꾸기 안되나? 일단 아 추출기를 제작을 해야되는데 아 추출기를 제작을 해야되는데 제작을 어 일단 퇴비통 아 가마 살수기 물주는 살수기 은켈프가 없으니까 음 음 소용돌이 폭탄 폐품이 20개나 필요하구나 어 길벌레의 경계를 낮추는 향 길벌레가 뭐지? 이건 테비통을 하나 만들까요? 테비통 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지금 재료가 부족하니까 오 생각보다 뭐 큰데? 쓰레기가 지금 넘쳐 흐르거든 가공한다 그래 뭐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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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는데 넣어야 되지 않겠어? 아 손에 들고 해야되나? 아 그러네 스무개씩 스무개씩 밖에 안되네 만드는 데는 빨리 꽤 빠르네 이거 일단 봄 봄 좀 기부하러 가자 뭐 올릴만한거 없죠? 아직 아무것도 없지 아 낚싯대 들고 가자 아닌가? 아냐 낚싯대 낚싯대 들고 가자 가는 길에 거기서 낚시를 좀 하다가 룩고기를 좀 잡아야겠어 가자 데이지를 갖다 주고 봄 열리고 나면 이제 여름이겠지? 뭔 소리야 아이씨 이 자식들 이 자식들 어떻게 잡는거야 도대체 얜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되는거야 범위도 너무 짧아가지고 어떻게 잡아야되는거야 도대체 왜 분명히 천천히 가는데도 뒤에서 해야되나 산누의 나방 저번에 잡았던 애잖아 나비가 확실히 잡기 어려운거 같애 나비 비가 빡세네요 오 얘도 앞으로 가는것보다 자식들 오픈 아이씨 아이씨 믿기 어렵겠지만 소금빵인데 안 먹어 성수에서 유명한 줄 서서 내까로 안 돼 한 입만 먹어 안 돼 안 돼 딱 한 입만 먹어 안 돼 안 돼 안 먹어 언니 어제 치즈케이크를 먹어 아니야 안 먹어 너 먹어 이 찌그러진 소금빵 네가 먹어 진짜 유명한 소금빵이야 날 맨날 김이삼국으로 쓰지 말라고 아니야 이거 진짜 유명한 소금빵이야 줄 서서 먹는 데야 아 그렇게 먹으면 간에 기별도 안 가겠다 맛있네 뭐 먹은 게 있어야 맛있네 아 맛있네 소금빵을 짜부 시켜가지고 가져왔어 아 헬로 헬로 아 아 피지컬 부족 아 젠장 아 뭐야 이거 똥파리잖아 어 뭐야 파리를 내가 안 넘겼었나 알팽이 파리는 처음 잡았나 봐 아 방금 잡을 수 있었는데 날아가는 애들은 저렇게 못 잡아도 뛰어가는 애들은 저렇게 잡을 수 있나봐 아 다 됐는데 아 다 됐는데 아 다 됐는데 아 다 됐는데 너무 아깝다 그걸 가지고 있는 걸 뭘까요 당근은 아직 덜 자라서요 당근 다 자라면 갖다 드릴게요 아 필수 자원 이런 건 다 갖다 줄 수 있는데 10개 10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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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은 5개 나머지 10개 아 근데 집까지 가는 거 빡세다 확실히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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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고추냉이 아닌가 아 뒤에서 가야되나 봐 아 얘네들도 앞에서 보면 고만가나 보네 뒤에서 몰래 가야되나 봐 고추냉이 길벌레 향이가 뭔가 한 번 만들어볼게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써봐야 되겠어 설치하는 건 아닌가? 곤충 인식률 아 먹어야 되는구나 먹고 잡는 건가 봐요 이거 하나 넘기면 되지 벌레 근데 너무 작아 먹어서 몸에 향을 다른 걸로 바꿔서 그렇게 하는 거야 나비까지 유리 20개 지금 몇 마리야? 21개 이제 절반 정도 왔네 가방을 좀 비우고 도대체 이 노래를 내는 사람 누구야? 이 뿌 소리 뭐야? 이 하모니카 같은 소리 낸 사람 누구지? 사람인가? 아닌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노래인가? 약간 짱구에도 이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노래인가? 주워온 거? 나머지 집어넣고 여기 넣어놓고 얘도 하나 빼고는 다 팔고 유리 다 넣고 얘는 세 개밖에 없네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나무 열 개 물 열 개 얘네는 다섯 개씩이잖아요 솔방울이 없네 씨앗을 얻어야 되니까 나무를 좀 캡시다 단풍나무 두 개 필요하지 아 디파한테 가야되는데 잠깐만 하나를 남겨두고가 아니라 디파한테 주고나서 갈아야지 아 뭐야 잠깐만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일단 다 챙겨 가자 디파한테 가야돼 디파가 그림 그리는 친구였는데 디파 어딨니 마을 회관에 사람 엄청 많네 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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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파가 지금 박물관 안에 있네 오케이 아까는 못 봤는데 박물관 안에 있었어 디파 디파 디파라는 이름 다른 데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누가 누가 일부러 부는 것 같은데 여기 어딘가에 부는 게 아니라 바이올린 연주하는 건가 디파 디파 어디있니 디파 어딨니 디파 어딨니 나갔나 아니에요 디파 어디있니 나갔나 어쩐지 안 보인다 어쩐지 안 보인다 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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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못 눌렀다 디파 여기 니가 원하던 거야 오케이 친구와의 관계도를 올리기 위한 디파 게시판을 보러 가볼까 클리어하면 바로 생기려나 퀘스트 주세요 퀘스트 주세요 퀘스트 주세요 아 내일 봐야 되나 저번에 잡았던 녀석이지 어 그냥 나방이네 그냥 나방은 처음 봐 집에 가서 낚시 좀 하고 오늘 하루는 좀 그렇게 보내자 내일 퀘스트 받아야 되니까 근데 뭐야 퀘스트가 한 번에 몰아치는 그런 게 없네 도대체 누구야 내 주변에서 내 귀에서 자꾸 이렇게 노래 부르는 녀석 누구야 당장 나와 어디 투명 스킬을 쓰고 내 귀에다가 하모니카를 물고 있어 도대체 누가 부르는 거야 노래인 건지 내일은 당근도 자라 있겠군 두라미는 갖다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하루를 보내고 오늘은 좀 일찍 쉬자 알곱이 반지 나무를 캐자 나무를 캐자 안녕 나무를 캐시다 나무를 단풍 단풍이랑 오크랑 솔방울 단풍나무 너무 작은 건 배지 말고 단풍 바다란 것들은 빨리 없애버리자고 바다란 것들은 빨리 없애버리자고 바다란 것들은 빨리 없애버리자고 아니 아 진짜 줄어드는 거 살벌하다 배지 말고 안 수액밖에 안 담으냐 스탑 스탑 단풍 말고.. 어! 씨앗 떨어졌다 이렇게 단풍나무는 끝 단풍나무는 끝 오크나무 4개 2개 오크나무가 5개 어! 됐다 이렇게 가방 비우게 깔끔하게 정리하고자죠 이게 아니잖아 개많아 목재 개많아 잠깐만 빠른 이동을 하고 가줘자 10개에다가 이것도 10개 10개 이렇게 좋았어 좋았어 깔끔하게 정리하고 잔다 오늘은 좀 일찍 자자 아! 피곤하다 농부가 되는 법 저는 제프 스미스입니다 농사에 꽤 일가견이 있죠 자, 무슨 팁을 알려줄까 오늘은 생산하는데 냉장고는 필요없습니다 몸만 있으면 되죠 근육을 키우면 1년 내내 신선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쓸모없는 말 허수아비 근육을 키우래요 네, 날씨 맑고요 무! 아, 먹방이다 이번엔 뭘 먹니? 아, 저번에 먹은 풀이잖아 오케 한번 띄고 가자 운동하면은 좋대요 네 오와 양배추 진짜 비싸다 양배추 양배추 완전 비싸네 양배추는 잘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5일 정도 걸린단 말야 잘하는데 꽤 오래 걸려서 마냥 좋다고는 못하겠다 딱 또 비싸가지고 당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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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면 돼 당근 두개 팔 당근 여유분 하나랑 두개 두개 그래도 명백이 농사하는 게임인데 농사를 1도 안짓네 아, 농사하는 게임인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네 나도 농사를 짓고 싶은데 농사보다 효율적인게 너무 많아 약간 농사는 그냥 겉멋 같은 느낌? 3,200원 많이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3,500원이 안되네 아 또 퀘스트 받으러 가자 맞다니까 여기 나 환경미화원으로 불려온거 맞다니까 농사보다 효율 넘치는게 왜 이렇게 많은건지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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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딨어 차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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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차엠 차엠 여깄다 차엠 여깄다 패스트 개빨리 끝났네 차엠 차엠 당근 여깄어 당근 여깄어 앞으로는 직접 길러서 사먹도록 해 당근 얼마나 키우는데 얼마나 오래걸리는지 알아? 직접 사먹도록 해 여기 당근 파는거 같던데 아 아직 안 열었구나 아 보자 아 그거 갖다 주자 야 이거 봐요 두개 안갖고 왔으면 큰일날 뻔 했잖아 갖다 줄 것도 없을 뻔 했어 안갖고 왔으면 큰일날 뻔 했네 아 뭐 어 어 이거를 못잡아? 아니 방금 범위에 들어갔잖아 아니 아니 방금 범위에 들어갔잖아 어째서 방금 잡힌거 아닌가 비투라미나 아까 잡았던거야 이거 아까 잡았던 나방 아닌가 어 얘 처음 본다 뱀 눈나비 처음 잡았다 아 방금 잡은거 아니었나 좀 판정이 마음에 안드는데 아니요 큰일날뻔했네 오케이 사탕수수 씨앗 열렸구요 재활용기기 열렸다 아 다 다줘야되는건 아닌거야 안들어가네 재활용기기엔 뭐지 오 굳이 다줄 필요는 없나보네요 5개가 제일 필요한거라 아직 여름은 안됐으니까 어 하나 열렸다 하탕수수 한번 키워보자 뭐지? 해냈구나 네네 이걸 마시고 내 축복을 받거라 이제 내 사원들을 이용해서 사원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단다 텔레포트가 드디어 열렸다 저 여기 검사는 따로 해보신겁니까 수질검사 해본거죠 먹고 식중독 걸리거나 배탈 나는거 아니겠죠 이게 무슨 맛이야 맛있진 않나봐 사원 텔레포트 능력 잠금 해제 오 우상받기 재활용기기 하탕수수 씨앗 그래서 어떻게 이동하는데 여신을 소환하겠습니까? 오 뭐지? 오 뭐야 말할수 있는거였어? 여신은 할말이 없대 아 죄송합니다 호기신데 제가 불러냈군요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데? 그냥 누르면 갈수 있나? 어떻게 이동하지? 어떻게 이동하지? 이동을 어떻게 하죠? 중앙 아 뭘까? 헐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여신님 아 여깄다 빠른 이동 오 좋아좋아 농장으로 이동할수 있어 이제 집에 집에 한번에 갈수 있어 집에 한번에 갈수 있어 일단 집에 갔다가 아하 아 이젠 시간을 아낄수 있어 하탕수수 좀 심어볼까요? 하탕수수 좀 심어볼까요? 이 재활용기계는 뭐지? 아니 이거 범위가 영 이상하네 하나 둘 때 범위가 굉장히 커 이 4칸 이상으로 훨씬 커 쓰레기를 폐품으로 가공한다 오 좋은데? 폐품이 20개 정도 필요했단 말이지 오 소비가 엄청나게 되네 역시 열심히 모아두길 잘했다 안팔고 이렇게 쓸일이 있을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쓸일이 있을 줄이야 너 그냥 심을수 있니? 얘 그냥 바닥에 뒀었던거 같애 잘 자라렴 그리고 물도 주고 오케이 양배추 씨앗을 좀 더 사러 갈까? 그냥 양배추가 시간은 권리이지만 양배추 자라는 동안에 다른걸로 돈벌 수 있으니까 아닌가? 딴게 더 나으려나? 아 비료 줄까? 비료 열심히 만들었는데 비료를 안줬네요 비료를 주고 꽃 양배추를 좀 사옵시다 사탕수수가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만요 태비 태비만 만들고 비료 못주는거 아니다 비료는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았던가? 가는김에 대장간도 한번 가보자 이게 뭔지 궁금하니까 대장간도 열어보죠 근데 이게 나비가 내가 그냥 잡을 수 있는 나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써야 되는데 좀 아깝지 않아요? 이거 묘하게 아까워 아 묘하게 아깝단 말이야 아이템이 컬렉션 보상 하석은 어디 들어... 우와 근데 아 잡으면 옷을 주는거구나 우와 나 이거 좀 탐난다 야 생물 컬렉션 좀 옷 예쁘다 상우 컬렉션? 상우 3마리? 상우는 어떻게 잡지? 물고기 곤충 아 근데 곤충은 좀 징그러운데 곤충이 제일 많아 곤충 좀 징그러운데요 곤충이 제일 많네 곤충 나방처럼 생겼어 쓰레기는 재택근때 모아놔야겠네 꽉꽉 씨앗을 사러 가자 가방은 아직 안여러도 되겠어요 씨앗 주세요 씨앗 씨앗 주세요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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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상우같은 경우는 낚시 말고 그물 아닐까요? 어 수익이 가장 어? 아니 어떻게 알았지? 여태까지 계속 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안녕 농부 하윤 여기서 만나니 반갑네 수익이 가장 높은 씨앗을 찾고 있나?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뭔데? 알려줘야 될 거냐 10일 당근 당근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감자 아 감자가 감자가 이득일까? 당근? 감자? 횟수로 치면은 감자가 나을 수도 있는데 당근? 당근으로 해볼까? 감자 당근 감자 하자 감자 감자 10개 감자 10개 심으러 가죠 그 놈의 파리 진짜 파리는 그만 잡고 싶다 의외로 퀘스트가 빡세진 않네 퀘스트 많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못 찾고 있는 건가 동굴 가볼까요? 이것만 심고 동굴 가볼까요? 이것만 심고 동굴 가자 아 대장관 가려 그랬는데 대장관 나중에 가야지 팔아버려 그냥 물 줘야지 물 이거 하고 동굴 가자 뭔가 할 일이 엄청 많았으면 좋겠어 퀘스트 자유도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한다를 좋아하는 쪽은 아니라 누군가 정해놓은 길을 가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깨기 좀 좀 되겠지 나는 그게 좋아해 동굴이 여기지 동굴은 못 갔던 걸로 아는데 그럼 가자 빨리 키우고 싶다 홍아지 왜 이렇게 귀여워? 홍아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빨리 농장도 만들고 싶다 한번 썼볼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템 아까워 호랑 나비잖아 같은 나비 어 얘는 등급이 높다 등급 높은 거는 또 제출할 수 있나 보네 동굴 가봅시다 동굴에도 잡을 수 있는 애가 있을 거야 오 오 뭐야 네 가지 타이틀 오 오 돌아가 돌아가라고 약해 빠진 농부야 돌아가라니까 괴물들 괴물들한테서 떨어 아 그때 동굴 같이 동굴 앞에서 만나네 아닌가 어라 괴물들이 어디 갔지? 에? 괴물이라니요? 얘네가 위층은 나랑 마크가 정리했어 그런데 아까 지진은 음 니가 들어오자마자 지진이 났었지? 흠 이상하다 누군가 들어오면 반응하는 저주가 있다고 들어보긴 했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내 이름은 키라야 넌 새로운 농부지? 처음 만난 거구나 아무래도 농부인 거 같은데 여긴 채굴을 하러 온 거 같군 그렇다면 지금 흙갱도만 들어갈 수 있어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1층까지 밖에 못 내려가 여기가 몇 층이길래? 이쪽 이쪽만 갈 수 있나봐요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내려가야 해 깊이 내려가면 다른 층도 들어갈 수 있어 광석이랑 보석 채굴하기는 좋은 곳이야 이 동굴에 넘쳐나거든 그래도 괴물도 있으니 주의해 어? 나 근데 무기가 없는데? 농기구로 싸우나? 대장관 가서 칼이라도 사와야 되나? 오오 이 건 받아 이걸로 네 몸을 지켜야 해 오오 아이 걱정했는데 주네요 한참 내려가야 하니까 필요한 물건 잘 챙겨 조심하고 행운을 빌어 ㅇㅇ 오 기다려줬구나 너 인간 고맙다 푹 잤다 의식이 후에 여신 만났길 바란다 만났었는데? 만났었는데? 공궁 뭐야? 이야기하자 공군 공 이게 뭐야 궁궁? 궁궁 이야기한다 우리는 이야기할 거야 보름달이 뜬 밤 아주 아주 여러 계절 전에 자이언트를 찾았다 얼어있었다 여기 동굴 안에 자이언트가 있다고? 살아있었다 근데 못했다 나 구조 강력한 마법 주문 흙 물 바람 다 있다 근데 불 없다 이상하다 음 조사 원한다 갱도 전부 다 근데 강한 장애물 맞고 있다 못 들어간다 그치만 넌 흑갱도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봤다 자이언트들이 언 이유 분명 안에 있다 갱도에 또 들어가면 조사 도와주나? 뭔가 찾으면 내가 느낀다 여기로 올 거다 흔적을 찾아야 되네요 자이언트들의 흑거인 풀어주기 아 오케이 얘가 흑거인인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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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라 아아 들어가 들어가 1층 1층 오호 이런식으로 들어오는 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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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izing 뭐야 아 아 뭔지 알주 тип 갑자기 infinite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잠깐 가야 되나? 뭐지 이거? 지금 1층까지밖에 못 간다 했으니까 난 지금 채굴을 여기서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아 여기 있다 그렇지 내려가려면 이런식으로 계속 팠어야 되는 걸 어? 뭐야 뭔데 몬스터 귀여워 뭔데 몬스터 왜이렇게 귀여워 스태미나 조심 부드러운 털 이거 근데 타격감은 없다 공격할 때 타격감은 좀 없네 공광석 약간 내려갈 수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걸 파야 돼 아 여기는 아 여기는 이걸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스태미너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네 적당히 하고 나가죠 완찰하려구 온 거니까 관찰하려고 온 거니까 어디에 여기 있지 대충 있을 것 같은 곳만 그렇다면? 이거?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 걸까? 의외로 이쪽이 아닌가? 근데 찾는 게 어려워 이게 뭐지? 석탄 정수 이런 거 어디 쓰는 거지? 귀엽지만 몬스터는 몬스터에요 여깄다 나를 위협한다면 우와 저것도 귀여워 뭐야 스태미너가 얼마 없는데 오 싸우는 거 스태미너 안 떨어지네 이거 쎄다 슬라임 찐등 여기 오 오 아 오 이쪽 말고 이쪽 오씨 처음으로 피가 깎였어 이거 센데? 무기? 오 바로 찾았다 잠깐만 보라색 좀 해보고 별거 없군 잇 이 무늬는 아무것도 아닌 거겠죠? 눈 같은 거 아니겠지? 눈 같은 거 아니겠지? 아 찹찹 좋아 좋아 몬스터가 하나뿐인가? 찹찹찹찹 찹찹찹찹찹 appears 찹찹찹 stopped 훈 from transplant 쟣 그건 좋아 깔끔하군 Dell 12시네? 어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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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버렸는데? 안돼 쓰러지지마 여긴 집으로 돌아가는 텔레포트도 없는데?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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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잃어버릴 수 없어 1시까지던가? 2시까지인가? 빨리 자 빨리 자 내일 날씨 보지 말고 자 보지 볼 이유가 없다 자자자자 아이템은 가져가야지 폭약 만들 수 있다 폭약을 만들 수 있는 거라면 갱돌을 뚫을 수 있는 걸까? 구멍 같은 거? 오 뭐지?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아 6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안녕 아 이 사람이구나 내가 헷갈렸네 하블로랑 헷갈렸다 대장장이가 갑자기 찾아서 놀랐어? 안 그래도 가려고 했는데 진짜 아니 흑갱도에서 채굴을 시작했다며? 그것 때문에 왔어 채굴을 하다보면 광석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걸 어디에 쓰냐고? 광석으로 주개를 만들 수 있지 주개를 일정량 모아오면 우리 가게에서 네 도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도구가 좋으면 몸이 고생 안 한다 내가 늘 하는 말이지? 물론 공짜는 아니야 주개를 만들려면 용광로가 필요해 이 설계도를 갖고 용광로를 제작할 수 있어 고마워 안 그래도 만들어야 되는데 주개 한 개를 만들려면 똑같은 광석 다섯 개가 필요해 용광로를 작동시키려면 숫 한 개가 필요하고 빡세다 용광로는 그럼 필요한 건 다 설명한 거 같네 이거 안 없어지는 거 신경 쓰이네 좀 더 넣어 보자 넣어놓고 넣어놓고 이거 다 어디 쓰는 거지? 일단 기본 재료는 다 넣어두고 물 좀 줄까? 채굴한거 들고 대장갑 먼저 가보자 감자한테 비료 줬어야 했는데 비료를 안줘버렸네 이거랑 같이 대장깐이 어디더라 대장깐이 어디지 아 여기 있다 이 위쪽에 대장깐이 여기가 더 가깝겠지 5층까지 제대로 갔어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 길벌레 향도 제대로 못 썼네 아 위쪽은 아 아니 아래쪽으로 가도 되겠다 땅땅 이렇게 가야겠네 이렇게도 갈 수 있으니 휴무야 아니 이거 이제 봤어 하필 쉬는 날이야 젠장 다 들고 나왔는데 이게 쉬는 날이네 박물관이나 가자 나비 갖다주고 갖다줄 수 있나 모르겠다 또 다이빙 하러 가자 안되네 그냥 팔면 되겠다 등급 높은거는 그냥 등급 높은거는 그냥 높은 등급을 팔아서 돈을 버는건가봐요 기부의 등급은 별로 필요가 없나본데 그니까요 집 앞까지 왔으면은 오늘 쉰다는 말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그걸 말을 안해주네 이 정도는 말해줄 수 있었을텐데 하나 더 필요하겠군 나비는 팔고 꿀깨끼도 이것도 지금 뭐 필요 없으니까 바다에 들어가는거니까 바다에 들어가는거니까 가자 인어는 내가 봤을때 어 뭐야 오잉 하이 짐 씨네 짐 아 너구나 뭐하는 중이세요 왜 돌을 바다에 던지는거죠 그러고 싶으니까 아 아 그렇군요 함께 이렇게 던지곤 했어 추억에 잠긴건가 같이 놀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소소한 대결을 펼쳤지 언제 한번 나한테 내가 쭈뼛거리지 않아서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런게 신선했나봐 뭐야 자 추억 회상은 이정도로 하지 잘가 하윤 잘가 하윤 음? 어? 사진 덜갔어 어? 아내인가? 친구인가? 뭐지? 이 사진을 짐에게 돌려줘야겠다 짐 짐 짐 짐 짐 잠깐 가게에서 일하지 내 자네에게 짐 이 사진은 도대체 뭐니 짐 진짜 짐 떡이네 이름만큼 아 이런 쓸데없는 퀘스트를 아 부인이구나 아 돌려줘서 고마워 하윤 이 사진은 내가 늘 지니고 다니거든 다시 한번 고마워 오 호감도 샀다 의외로 호감도를 사버렸네 전혀 연관성 없을 것 같은 사람과 호감도를 쌓아 버렸어 어 뭐야 태호 아 난 여기서 노래 부르는게 좋아 하윤 너 물고기 잡으론 언제 가니? 맨날 이렇게 놀고 있어 아니 너 어부 일은 언제 하고 맨날 이렇게 놀고 있니?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할 거창한 기백사는 필요 없어 아니 이 친구 약간 한량이네 아 남편감 후보에 있었는데 한량이야 이 사람 믿음직스럽지 못해 책임감이 없어 이 남자 갑자기 무슨 노래를 부르겠다고 이 사람은 별로군 이것도 캘 수 있을 때 캐 놓는게 좋은 것 같다 이것도 캘 수 있을 때 캐 놓는게 좋은 것 같다 좋아 좋아 아닌가 나중에 캐는게 좋은 것 같다 어 조개조개 어 나 근데 왜 이것밖에 없 나 잠을 자고 왔는데 나 잠을 자고 왔는데 잠깐만 다시 나갈게요 아니 아니 에 저기 배터리가 없네 내 몸에 에너지가 없어 기다려봐 이러면 집에 가가지고 이거 버그인가 봐 이런거 보이는거 씨앗을 아 씨앗으로 설탕 오늘 좀 많이 먹어볼까 온 김에 좀 두고 온 김에 좀 두고 이거는 뭐 만들 수 있는 것 같으니까 60씩 오르니까 하나만 더 먹자 하나만 더 먹자 됐어 이만큼은 채워놓고 나중에 다시 씨앗 모아서 요리를 이거 말고 스테미노 올릴만한 걸 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그 물품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봐야 될까봐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 사와야 될 것 같아요 가자 우리가 지금 여길 청소해야 되는 거지 의외로 굉장히 멀리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멀리 있을 것 같은데 얘도 수확하고 얘도 수확하고 꼼꼼하게 하지 않아도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아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 이번에는 한 번에 못 찾겠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못 찾겠는데 의외로 꼼꼼하게 안에서 금방 발견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건 이 위쪽인데 고마색igned 하나씩 열지 있으면 좋을텐데 uni 원장님이랑 막 하나짜리에 있어서 내가 지나치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너무 슬픈데? 진짜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이쪽이 아니면... 이 거리가 닿을 만한 곳 생각보다 멀리서 생각보다 멀리에 있을 수도 있어 다왔던 느낌대로라면 이 근처인데? 근데 얼마 없어 왜냐면 여기에 구멍이 있으니까 제발 찾았다 그래도 다 떨어지기 전에 하나 찾았다 하나 열렸다 하나 하나 열렸다 하나 와 씨 아 두 개가 이어져야 되는 거야? 하나 열렸다 길을 제대로 뚫어야 되네 나이스 나이스 알겠어 알겠어 수... 수학만 하고 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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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고 아이고 마이너스 되는데? 아니 마이너스 안될 줄 알았는데? 아 젠장 바다에서 기절하면 큰일났는데 괜찮나? 나 뭐 잃어버린거 없지? 힘을 내 힘을 내 집에 금방 갈 수 있어 어부의 삶은 힘들구나 내일은 꼭 대장간을 가자 사자 아 내일은 꼭 대장간을 가자 떨어질 예정이다 다 쓰고 오면 안되는데 내일은 바람이 많이 불어 꽃가루가 많이 날린다 코랄스타 씨팝에 도전하는 저번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씨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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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속은 많이 주워서 그나마 안 돼 안돼 다이빙은 나중에 해야되나 보다 어? 다 찼다 그래도 다 찼네 시간이 문제인가봐요 스테미나는 다 떨어져도 66,666 아 66개월 치킨이 다랑님 6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시간의 문제지 에너지의 문제는 아닌가봐요 더 탈다 이거 그리고 물도 주고 아 이거 말고 은근히 바다 탐험이 재밌네요 도는 잘 안되는데 솔직히 도는 안되는데 패스 진행이다 보니까 하는거지만 우외로 재밌네요 우외로 재밌네요 재밌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갖다 주고 음 음 용광석이 아직 부족하니까 용광로는 됐고 용광로는 됐고 세골을 하러 가는게 더 나으려나 일단 뭔지 모르니까 얘네들 다 들고 가서 확인을 해봅시다 오늘은 열었나? 아 아 오늘도 쉬는 날이야 오늘도 쉬는 날이네요 네 박물관이나 갔다가 힘든가봐 힘든가봐 힘든 일 했나보지 뭐 이틀 정도 쉴 수 있지 왕석이나 캐러 가자 어차피 이쪽으로 지나가야되니까 갈대에 칼 드는거 잊지말고 얘네들 생일도 챙겨주고 그래야되는데 아 그 꼬이가 나오네 월떨결에 월떨결에 두개 기부 게이드 나이스 나이스 평소에 잡지도 못하는거 바로 기부했네 아이템 하나 받고 오늘 생일인 사람 있나? 마크? 마크 생일이야? 마크 마크는 어디지? 마크 오 마크 여기 있네 꽃다발 하나 사줄까? 마크는 꽃다발 준적이 없었던거 같은데 마크 생일 축하해 마크 생일 축하해 내 취향 어떻게 알았어? 마크 생일 축하해 마크 생일 축하해 마크 한텐 꽃다발을 한 번도 안 줬기 때문에 줄만 하죠 무늬 ront다발 설레발치기는 난 넌 잡을 생각도 없었어 어이가 없네 도망은 내가 먼저 가려고 했는데 왜 니가 도망가니? 캐러 가자 넌 그냥 걸어가야 되네 저 위에는 언제 열리지? 여름을 열어야 열리려나? 나 빨리 송아지 키우고 싶다 우유 같은 거 팔고 싶어 소고기도 괜찮은데 어 고기 먹고 싶다 주말에 고기나 좀 먹을까? 고기 먹고 싶다 좀 잔인하지만 홍아지를 보고 얘기하는 건 좀 잔인하긴 하지만 어? 포탈이요? 아직 안 열려서?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막혀있는 이것도 뭐 생겼네 아 랜덤으로 파는 거 진짜 확실히 스태미나 음식을 스태미나 음식을 스태미나 음식도 음식인데 여긴 그거 없나? 한 번 뚫으면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그런 건 없나? 5층까지 가야 열리는 건가? 아 저 있다 오케이 뭐 단번에 찾았어 마구잡이로 클릭하면 되는데 좋았어 내려가고 지금 동광석 위주로 모아야 되니까 스치면 죽음이라는 걸 오우 대박 와 나 한방에 찾았어 미친 아니 이거 어떻게 한방에 찾지? 대박이네 아야 이걸 한방에 찾다니 역시 내 촉은 예리해 한 마리 더 있니? 오 이거 먼저 캐고 하나 둘 셋 두 개밖에 없는 건 좀 그렇다 이번에도 촉을 발휘해 어딜까 뭔지 이거 같아 아까비 이건가? 이거? 아씨 아니네 하나짜리에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긴가? 침까지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진짜 구멍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다 이거다 어 이거다 그래도 금방 찾긴 찼네 나이스 오케이 5층 완료 이제 5층은 한 번에 내려올 수 있다 오 두 개씩 나온다 우와 두 개씩 나온다 자 여기서 다음 층에 갈만한 걸 찾아야 돼 일단 보상을 받고요 흙 거인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거 와 와 미친 이 많은 돌을 다 두고 한 번에 찼다니 오늘 운이 좋은데 몬스터 쌍 없애고 편안하게 채굴 합시다 굿굿 굿 쫙쫙쫙 됐고 자 여기도 잘 골라야 돼 이거 아니야 이건가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야 한쪽에 치우쳐져 있나 아닌데 확실히 두 개짜리인 것 같은데 나오는 구멍이 얼마 없는데 바로 앞에 있나 얼마 없어 얼마 없어 이거인가 이거였네 이건 좀 걸렸네 여긴 좀 크다 치명타 터졌는데 아니 왜 없어 열곱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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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캐야하는 눈광석이 없어 층만 좀 뚫어볼까 횟불 횟불을 가져갈 수 있어? 횟불을 끈 건가? 아 끈 거구나 어 뭐지? 횟불을 횟불을 68 하 그런가 봐요 10층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가자 아 이제 모르겠네 많은 곳 중에 무엇이란 말일까 가야겠다 가자 실패 7층을 나가야 되겠네 7층까지 왔다 7층 실패 이제는 5층부터 내려갈 수 있는 거겠지 5층 단위로 나가는 거라면 7층은 좀 아깝다 집에 가자 방산도 빡세네 여러분 왔다갔다 해야 돼가지고 25개 딱 날 잡고 그 향 먹고나서 나비 잡으러 또 다녀야 되겠네 일단 물 넣어두고 야생 씨앗은 심자 야생 씨앗은 심자 뭐가 자를진 모르지만 심고 오늘은 팔게 없어 전리품은 팔아도 되는 건가 말 그대로 전리품이라 내일 비 왔으면 좋겠다 아니네 바람이 많이 불어 탐정 복면 탐정 아니 저번에 했던 그거잖아 스파이더맨 모찌 잃어버린 부인 찾아 곧 있으면은 나무 심기 찐득이 슬라임돗 이거는 거기서 쓰는 건 봐요 동굴 오 잠깐만 40원이구나 버섯이 솥도 잘 죽으러 다녀야겠는데 솥도 40원이면 돈이 되네 엄청 700원 이거 스프링쿨러 만들어놔야 되겠는데 주변으로 9개라고 했으면 어어 아 물이 없구나 이게 이제 뜨네 한 번도 물을 다 비워본 적이 없었나봐 오늘은 대장관 열었겠지 대장관 또 쉬어? 아니 뭐 어디 여행 갔어? 아니 대장관 아니 어디 여행 갔나? 뭐야 아 간식인가 봐 HP 올리는 건가 같은데 적의 이동속도를 감소시킨다 적의 이동속도를 감소시킨다 적의 이동속도를 감소시킨다 적의 이동속도를 감소시킨다 오 이거 하나 만들 수 있고 6개 필요하네 6개 필요하네 은켈프가 필요해 은켈프가 필요해 켈프 10개와 유리 하나 갖고 있는 건 다 돌려보지 뭐 유리도 생각보다 구하기 어렵던데 뭔데 다 들어간 거야 가방이 텅텅 비니까 편안하네 끊임없다 노동은 끝이 없다 갈력을 좀 볼까 언제였죠 나부 심기가 언제였지 언제였지 21일이에요 아직 시간 남았네 아직 시간 남았네 6개에 덕해 옵시다 6개에 덕해 옵시다 6개에 덕해 옵시다 6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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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울타리 같은 것도 짓고 꾸며야 되는데 6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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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에 6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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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가 필요할 것 같다고? 6개에 무슨 소리입니까 솔로 라이프 어제 못 보셨습니까? 솔로 플레이어 떴잖아요 솔로 플레이어 솔로가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솔로가 솔로가 솔로는 수빈 껍질 콜 솔로가 여태 솔로가 솔로 elekt 솔로가 솔로 솔로가 솔로가 이건 이게 뭐지? 오 오 오 오 오 이게 뭐야 7개나 나왔어 한방에 해결했는데 오 뭐야 이런것도 있었어? 대박이네 내려가는 길을 다시 찾아야돼요 어지럽네 뭐 어디니? 이건 정답? 아 안돼 여길 다 청소할 순 없다고 네 저 광맥같은거 맞나봐요 아니야 너무 오래걸리는데? 오지냐 와 진짜 못찾겠다 이거 아니지 보통 두개짜리던데 여기서 다 쓰겠다 안돼 안돼 아 아 바로 앞에 있는거였네 안돼 어 뭐야 너네 모여서 회의중이니? 한 번에 세 마리 컷 한 번에 세 마리 컷 여기도 시간 다 보내겠는데 제발 제발 이번에 빨리 좀 나와라 아까보다 빨리 나왔다 한 번에 세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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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걸 얻을수도 있겠지만 칭을 뚫는게 우선이라 그냥 갑니다 오호 8층 드디어 도착했어 8층 Susan 짜리 미미 drake 입기 마res 육 다리 마res 마res 아 러시 상자도 부셔지네 오케이 자 이건가? 아니야... 얼마 안남았는데 이건가? 이것도 아니고 이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 잘 골라야 돼 오 찾았다 이 정도면 양호하다 우층 한층만 더 가면 돼요 몬스터가 꽤 많을 것 같단 말이지 오! 호!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뭐 없었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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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도착! 속도의 반지 와 방어구 얻었어 도구 속도 증가 나이스 11층부터 10층부터 또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오 강력해 보이는 녀석이 아야! 아 돌! 돌이 이동을 방해해서 얘도 정수주네 오 여기서부터 깊다 찾는거 엄청 힘들겠는데 오 얘도 정수주네 뭘 적당히 한번 가져 찾는거 오...저건 뭐지? 오 흑얼 흑얼 해골...해골 머리야 해골 머리야 해골 머리 유아...영상 어디서 찾지? 여기서 찾는다는 건 기적인데 이런 넓은 범위를 대박 이걸 이렇게 찾네 오케이 쭉 지나가 여긴 좀 좁다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야 나이스 두방이다 아 근데 스테미너가 없어서 저거 다 못 캐고 갈 것 같은데 스테미너가 없어서 일단은 캐 보자 gie 퉤 자리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러면 isso 이게 뭐지 몬스턴가 택ric 얘가 몬스터구나 우린줄 알았어 더 좋은거 찾았는데 큰일인데? 가봐봐 씨앗이 없어 지금 집에 씨앗이 없어 갖다 놓쳐가지고 간식 이게 뭘까? 이건 좀 궁금한데? 오 오 잠깐만 하나 먹었으니까 제발 제발 누닫지 됐어 가자 가자 팔 수 있는만큼 팠다 상자도 한번 부셔주고 시간도 적당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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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좀 많이 모았다 그래도 이제 10층부터니까 괜찮아요 거미 불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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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35개면 정말 이득받는데 애벌레 애벌레 정도 애벌레 정도 이쪽 애벌레도 예민하네 재발 내일은 대장관 문 열어줘 이건 좀 모르겠네 어 뭐야 언제 왔지? 안녕 흑행도의 승강기가 10층에 도달한 걸 발견했어 단번에 네가 한 일 한 걸 눈치챘지 넌 실력을 증명했어 괴물 30마리를 처치하고 우리 길드방으로 와 이게 네 입단 시험이야 아 여태까지 많이 죽였는데 이걸 이제 보네 아까 좀 많이 죽인 것 같았는데 비와라 아 내일 날씨 말때요 이번엔 귀뚜라미와 반딧불이는 밤에만 보일 수 있다는 사실 아닌데 귀뚜라미 낮에도 돌아다니던데 뭐지? 이거 프로 못 믿겠는데요? 귀뚜라미 낮에도 돌아다니던데 어 밧줄이랑 돌팻말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오늘은 돈을 벌지 못했어 어 또 뭐 왔다 내일 마을에서 나무심기 축제에 참여할 봉사자를 찾고 있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싶으면 오전 8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방문하렴 장소는 네 농장 바로 뒤에는 숲이란다 나무심기 축제는 자원봉사가 충분히 모이면 바로 시작할 거야 오케이 내일 봉사하러 가는 거죠 잘못한 거 없어지네 잘못한 거 없어지네 아 대장깐 오늘은 열었겠지 어디 있어 대장깐 언제 열어 어디 갔어 대장깐 어디 갔냐고 아 근데 아침 9시라서 안 연 거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 나는 아침 9시 전에 봤으니까 아참 그걸 휴무라고 떠 있었다는 걸 맞네 9시가 안 돼서 그런 거였네 몇 날 며칠 바보같이 바보같이 그런 짓을 하다니 일단 들고 갈 수 있는 거 다 들고 가자 아 만들 수 있는 거 만들까요? 가마 일단 가마를 하나 만들자 가마는 아 이거 범위 뭐야 아 범위 빡치네 뭔데 범위 뭐야 여긴 다 만들어졌는데 왜 여긴 안 만들어지지 아 밭을 침범할 수는 없는데 불편 불편 안녕하세요 아 불편한데 여기는 왜 또 안 만들어지는 거야 뭐 깨끗한 땅에서만 만들어지나 뭐지 내가 가까이 가야 만들어지나 아 뭐야 멀리서 또 안 만들어지네 회품을 유리로 돌을 유리로 아 이건 필요할 때만 쓰면 되겠다 빡세네 가자 그냥 걸어서 가자 퀘스트도 볼 겸 혹시 선물해 줄 사람 있으면 선물해 주고 오늘은 생일 있나? 생일 좀 확인해 볼까요 오 심부름 와쿠 아 안 그래도 감자 심어놓은 거 어떻게 알고 오늘 월터 생일이네 와쿠가 감자가 필요하다면 갖다줘야지 월터 생일 저택 안에 있네 내 위치가 어딨니 어우 여기 포도밭 위쪽에 있네 일단 꽃다발 하나 만들고 꽃다발 선물해 주러 가자 거 보니까 거 보니까 와쿠 오늘 안 만났으니까 한 번쯤 만나 줘야지 아 이거 또 보고 싶다고 또 심부름을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것을 이걸 또 감자를 핑계로 날 만나려고 약간 어부는 생긴 건 좀 멋있는데 뭔가 선물이야 생일 선물 생일 선물 뭔가 한량이야 날씨가 좋은데도 기타나 치고 있고 나중에 결혼하면 내가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단체로 운동하네 오 단체로 누가도 하네 열려있다 가자 대장간에 가서 이것의 용도를 좀 찾아봐야겠어 팔아도 되는 건지 아닌지 책이 어딨는데 아 이쪽이 아니구나 대장간 처음 들어가는 것 같다 오 그러네 처음 들어가네 정동석 또는 상자 가공하기 오 그래 이거 잎 빠진 항아리 은켈프 나왔다 돈켈프? 아 돈이 20원씩 드네 은켈프 테라코타 오 이거 박물관에 기부하는 것들인가 보다 이거 사문석 보석 나왔다 오 대박 쌍점 여기서도 살 수 있구나 판매 같은 건 안되나? 도구 업그레이드 하기 오 오 오스뮴이라는 것도 필요하네 이게 제일 높은 건가 봐 오스뮴 돈도 필요해 도구 업그레이드 하기 도구 업그레이드 하기 아 묘목 묘목 심으려고 대장간도 느낌있다 잘 꾸며놨네 대장간도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놨다 이거 박물관에 기증해봅시다 나는 보면서 오구학은 도대체 어떻게 기증하는 거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네 채굴을 하고 상자를 얻어서 가공한 다음에 박물관에 기증하는 거였어 조금 복잡하지만 흥미롭군요 아이템 기본 오 맞네 테라코타 사문서 오 오 여기 올라간다 오 오빠 엄청 많은 건 아닌가 봐 여기는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네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 이거지 이증하려면 채굴도 나쁘지 않겠다 전리품들은 팔아도 되는 건가 봐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를 전혀 모르니까 안팔구 제가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건데 좀만 더 가지고 있어볼까요? 나중에 구해도 될 거 같긴 하지만 얘들은 잘 나와서 이건 팔자 눈 켈프 넣어두고 너도 들어가고 다시 또 아 일로 가면 안 되지 타고 가야지 다이빙하러 가자 가자 바닷속이 은근 재밌어 가자고 옆에 거 하나 더 열어야 되고 아래 것도 열어야 돼 어서 오랴 어서 오랴 어서 오랴 어서 오랴 어서 오랴 지금 퀘스트가 더 중요해 이런 것만 켜고 스위치를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저 옆에 거는 어디 위치를 열어주는 거지? 왼쪽에 길이 없는데 이것도 열리는 거 같은데 어디에 길을 열어주는 걸까요? 어 찾았다 일단 거슬린덴 다 걷어냈어 여긴가? 여긴가? 이거 없애주네 길을 열어라 여기를 정화하는 건가 보다 여기 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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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맞네 그냥 정화하는 거네 오케이 여기는 끝 이쪽부터 해야 되겠어 음 잡았던 애니까 어느 쪽이지? 얘네? 아 이 아래쪽이구나 그러면 마구잡이로 부셔봐도 될 것 같아 대충 머리를 짐작해서 오 이건 뭐야? 이상한 상자 얻었어 처음 보는 상자인데 왜 이렇게 꽤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저것도 멀리서 가져왔으니까 저쪽으로 가보자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일 수도 있어 얘는 여기 열리는 건가? 마구잡이로 해집어 오 형자 이런 친구들 잡아먹을 수는 없나? 오 뭐야 처음 보는 애야? 오 이상하다 나 안 갖다 줬었나? 오 시간이 점점 오 시간이 점점 오 he from the track 뭐야 이렇게 했는데도 없다구? 요 이렇게 가까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뭔가를 놓쳤나? 이렇게 가까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찾았다 오케이 찾았다 어? 다시 다시 빨리 오 여기구나 아니 은근히 많네 다섯 개라고 했는데 다섯 개 이상인 것 같은데 정말 하루에 두 개씩은 열고 있어 오케이 됐다 가자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여기 낚시하신다 공구소가 어디지 공구소가 어디지 채굴 올랐다 광석을 두 배로 채굴 채굴 시 주변 바위가 파괴될 확률 정동석을 발견할 확률 100% 정동석만 필요한 건 아닌데 뭘 할까 지금은 정동석이 제일 좋은 느낌이니까 이걸로 하고 어디지요? 공구소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문 닫았을 것 같으니까 내일 가죠 린이 씨 돈 안주고 애정 주는 거 아니야? 고생했어 내 애정을 줄게 앞으로 필요할 때 언제든 날 불러 뭐 이런 거 아니겠지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생일 때마다 챙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마을 사람들이랑 잘 지내면 좋으니까 뭐라도 어 축제 나무심기 축제 가자 8시부터 그랬지 오 감자 이거 혹시 빈 오 오 얘네들 한번 심으면 계속 자랄 수 있는 건가 오 뭐야 이런 식이면 여기 안 심었는데 상자들 일단 다 넣어둘까 아니야 상자는 일단 오는 길에 하탕수수 이거 팔고 넣을 수 있는 거 싹 넣어두고 펜스트 중에 방금 있었죠 배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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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을 어떻게 하는 거지 갖다 줘야 되나 그냥 배송 같은 거 어떻게 하지 애들은 물 주면 또 자랄 것 같아 약간 마크랑 비슷하네 마크도 하탕수수는 한번 심으면 계속 할 수 있는데 그런가 봐요 비료를 주면은 더 높은 게 나오나 봐 혹시 뭔가를 심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봐볼까 8시라고? 와 이거 뭐야 뭐야 이거 8시 좀만 여기서 뭐 더 하고 가죠 아이고 저장은 되는 거고 흠 동물관 한번 갔다 올까? 그렇지만 10분 남았는데 이런 거 다 상점에다 갖다 파는 건가 봐 근데 봄작물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혹시 와쿠 만나면 줘야 되니까 막 여름인데 봄작물을 갖다 달라봐 이런 퀘스트도 있으려나? 그런 민폐 덩어리는 없겠지 설마? 그런 나쁜 사람은 존재하지 않겠죠 설마? 없겠지? 나무 심기 가자 오 벌레 있는데? 벌레도 왔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다들 이렇게 모여주셔서 아주 기쁘군요 특히 하윤 니가 와줘서 참 좋구나 많이도 오셨네요 봉사자분들은 이정도면 충분하겠군요 그럼 출발합시다 프로 숲에 도착하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동굴로 들어가는데? 뭐지? 오 다들 준비되셨죠? 출발하겠습니다 와 와 운전 개빡세다 너무 좁은데 길이? 운전 개빡셈 어 얘 뭐야 원숭인가? 푸루오 숲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예전 같지는 않지만요 불법 벌목 때문에 숲이 심각하게 훼손된 탓이죠 그렇지만 곧 달라질 겁니다 주지사님께서 프로 숲 관할권을 스탈렛 마을로 이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시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푸루오라고 보니까 자꾸 푸루지오가 생각나네 저희가 푸루오 숲을 완전히 복구할 겁니다 그럼 어서 나무를 심어볼까요? 푸루지오 아파트가 생각나는 오 심는 법 알려주는 건가? 어 부엉이도 있어 우와 뭔가 귀여워 트리 플래닝 귀여워 오 뭔가 나무 아 대화를 다 해야 될까? 봐봐 네옷이랑 네옷이 여기랑 잘 어울려 녹색이라서 할 수 있는 상호작용 진짜 완전히 폐허네 에밀리 이 방이 있다 잠깐만 모르는 사람이 여기 하나 있어 에밀리 위쪽에 아 이 사람인가? 브리 아 새로운 농부구나 내 경쟁자가 나타난 줄 알고 살짝 걱정했어 뭐하니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겠어 뭐야? 뭐라구? 처음 봤는데 초면에 말을 그렇게 신뢰되는 말 아닌가? 팜플렛 보자 주요활동 주요활동 1번 1번 2번 나무심기 부스 이건가? 나무심기 부스가 우와 씨앗 개 싸다 우와 한해 56원 할인할때 잔뜩 사둬야되지 않겠어? 품절롭게 다 사그냥 이것도 다 사 아니 엄청 싸다 이거는 다 사야되는거 아니야? 500원인데? 잠깐만 근데 돈 이런거에 잘못 쓰면은 돈 엄청 많나 봐 30개를 다 사자 30개 다 사도 될 것 같고 비료도 싼데 비료가 굉장히 싼데 아 아 그만 사자 아 이런 세일에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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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는 아직 많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러다 거지 된다 뭐지? 축제 시작하기 상술이다 아 이게 뭐야 나무를 캐면 되나? 그리고 밭을 갈고 나무를 심어 이거 스테미나 안떨어지나? 오 깨끗하게 정리하는거네 스테미나 안떨어지니까 괜찮다 그리고 속도도 좀 빨라졌어 나수로 할 수 있는건 나수로 해야지 나수로 해야지 여기 있는거 내가 가져갈 수 있는건가? Teddy 축춘 축춘 한번에 나무 다 제거하고 구역이 엄청 많다 열릴때마다 구역청소하는건가? 설마 이 모든 구역을 다 해야되는건 아니겠지? 구역이 점점 넓어지는데? 나무 심기 축제 열리면 구역이 많아지나 봐 꽤 오래걸리겠네요 이거는 심지어 시간도 없어 하루종일 할수도 있는거야 청소만 뭔가 유독 빠르게 느껴지네 오케이 A구역 청소 끝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심는건가? 나무를 심는건가? 아 일단 다 파 일단 다 퍼보자 일단 파기만 하는거 같아요 힘든건 나중이었지 맞다 여기 여기 나도 이런 울타리 있으면 좋겠다 나무 울타리 이런거 말고 이런게 훨씬 깔끔해 보이는데 오 유리도 나오네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은 다 주겠죠? 설마 다 가져가는거 아니겠지? 의외로 많이 캤는데? 설마 그런 양심없는 행사는 아니겠지? 아 오케이 심고 아 이거 범위 범위조절 빡세네 핫 그렇지 열일곱개나 있어? 이거 주려는건가? 나 여기 노예로 온거 맞다니까? 다 서서 얘기만 하고 이거 봐 이거 봐 다 서서 얘기만 하고 이거 평화로워 분위기 토끼도 있네 아 이런 폐허에 동물이 살고 있긴 하네 아 옆에 비어있는 땅 신경쓰이는데 이거 짝짝짝짝 영 심을거면 다같이 심지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어요 첫번째 영역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힘듦만큼 분명 보상이 따를겁니다 내년에 오면 이쪽 영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겁니다 지금부터 훨씬 푸를거고 오늘 심은 나무들도 완전히 자라있겠죠 어서 빨리 보고싶네요 모두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 짝짝짝짝 짝짝짝 된건가? 안주.. 인거 같은데? 쓰읍.. 안주인거 같은데? 쓰읍.. 안주인거 같은데? 왓쿠 여기서도 퀘스트 할수있나? 아 왓쿠 여기 감자 고마워요 역시 여기 왔을줄 알았어 선물받았다 선물 받았다 나무 묘목선물받았는데? 나무 묘목선물받았는데? 아 이제 끝난거야? 아 이게 끝이네 여기 뭐 처음보는 사람 없지? 아 오케이 갑시다 웬만한 사람들 다 만났으니까 예이 뭐야 아 아 아 인벤이 가득 찼어 아 아 그러니? 아 그러네 일단 넣을 수 있는거 다 넣고 아이고 이거는 지금 심고 아웃이네 물 뿌리기 뭐가 잘할지 모르지만 일단 심자 아 물이 없어 땅을 좀 더 경작을 할까요? 공이를 갖고 있나? 아 갖고 있네 오늘은 뭐 한것도 별로 없어서 아 아 씨앗은 이럴 때 써야지 아 role poss校 피 아 바탕나무가 라 제일 귀한거 일거 같은데 나 솔직히 아무 씨앗이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키우고 나서 뭐가 나올까 기다리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어? 바나나 뭐죠? 봄 또는 여름에 심으면 10일 동안 생장한다 어? 바나나? 심어볼까요? 바나나는 여기다 심어보자 오! 바나나나무 기대되는걸? 얘는 물도 내번 줘야 돼?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고 아 잠깐만 아이템을 바꾸고 자야지 이 게임의 묘미죠 노동게임이니까요 노동게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할게 많아 심심하진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이 게임은요 물을 많이 줬다고 썩어죽진 않아 오히려 이득인거야 오히려 이득 나무가 썩고 식물이 썩고 그런건 없어 왜 딥파와의 관계모 올라갔지? 와쿠한테 선물 줬는데 퀘스트 와쿠 나 무시한거야? 뭐지? 니가 게시판에 있는 주민의 의뢰를 완료한걸 봤다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 마을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고맙다 아뇨 몰려 지장님이 날 칭찬했어 칭찬을 은근슬쩍 해주면서 더 열심히 일하게 하려는 ед 220 ont 와! 한 분 심으니까 금방 자란다 이거 이친구 혜자 혜자야 하탕수수가 혜자였네 비료 한번 뿌려놓으니까 금방 자라기도하고 이 비료는 언제까지 쓸 수 있는건지? 안없ement 없어지네요 제발 한 번 더 또 와야 되겠다. 마탕수수 얼만지 궁금하다. 일단 배달이라고 했으니까 상점에 한 번 가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금별도 나왔거든요, 제일 좋은. 이런 건 돈을 꽤 많이 받을 텐데 이런 거 꽃다발 만들 때 써야 되니까. 오늘은 생일이 두 명이나 있네. 파블로 생일만 챙겨줘야겠다. 아직 9시. 파블로가 도움을 많이 줬으니까 생일 차별이라니. 도움을 받은 데에 대한 압례를 한다 느낌인 거지. 이런 거 보면 캐고 싶었어. 40분. 아, 박물관이나 갔다가 가자. 는, 열었으니까 일단 들어가자. 오, 뭐지? 아, 등급을 얻어서? 아치가 좋아하는 시리얼 좀 사는 게 좋겠어요. 뭐, 거의 다 떨어졌거든. 할인하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사야겠지. 알겠어. 어, 뭐야. 지금 할인하나 봐. 유리가 이거 사달라고 했는데 어떤 브랜드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이거 사고, 혹시 아니라면 사과의 의미로 페이스트리 사줘야겠다. 퉁치려는 거네. 빵 맛있겠다. 시나몰롤 가격 좀 싸게 해주면 안 돼? 여관에 두려고 대량으로 사는 건데. 같이 여관에 살고 있잖아. 그렇게 대량 구매를 꾸준히 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공정하게 처리하려면 쌤과 먼저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알겠어. 근데 숙희 저 아랫배에 저렇게 튼살이 있는 거 보면 애기가 있는 거 같은데. 뭐 하는 거야? 그거 내 거야. 아닌데. 내가 먼저 봤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이 가게 먼저 들어왔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도 여기 있었거든. 메들 바로 앞에? 너 오기 전부터. 우리 고상하신 부인께서? 말도 안 되지. 내가 건강하고 풍성한 우리 농장 관리하면서 몸매 관리하는 건 알지? 네 집 앞에 있는 잡초밭 같은 거랑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야. 하나 더 갖고 온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만하세요. 소란스러워지고 있잖아요. 여기요. 뒤쪽에서 아마란스 가루를 더 찾았어요. 이제 두 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하트가 반쪽이 찼다? 쌤 하트 반쪽이 차 있는데? 다행이에요 쌤. 항상 믿음직하다니까. 그러면 한 봉지 가져갈게요. 아 무슨 애도 아니고. 이거 더 있냐고 물어보면 되는 것을. 이걸 싸우네. 이벤트였나봐요. 어떻게 하는 거지? 배달이라는 게. 배달이라는 게. 배송하기. 배송하기. 하나 정도 팔아볼까? 판매해볼까요? 판매해볼까요? 아 판매도 되는구나. 오케이. 이거 일단 다 팔고. 예쁘지? 동등급 과일. 과일? 과일은 아직. 여름에만 할 수 있으니까. 비료를 잘 뿌려야 되겠다. 확실히. 비료를 잘 뿌리는 게 좋겠네요. 동등급 품질이니까. 동등급 이상은. 따로 팔아도 되겠다. 뭐. 고양이 언제 올라갔지? 여기 한 번 들리고. 갖다 주고. 바닷가를 다시 한 번 가죠. 아니다. 채굴을 하러 다시 갈까? 아 뭐야. 이거 필요 없는 거였잖아. 바닷. 바다 속을 갈까요? 아니면. 봉구를 갈까요? 여기도. 그거 있네. 포탈 있네. 아직 여름이 안 돼서. 여름작물은 못 갖다 주고. 바다 갈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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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제 닦이지? 와. 아찔하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구나. 이건 기본 살수기란다. 헉. 재료만 있다면 네가 만들 수 있어. 오. 대박. 이걸 준다고? 뭐야. 방금 받은 거 아니었어? 아. 받았다. 아. 오케이. 아. 하나 낭비지만. 그래도 괜찮다. 잠깐만. 이거. 물 뿌리기로 물 채우는 건가? 그냥 범위만 보는 것 같네. 나쁘지 않은데? 이거. 괜히 여기. 비어 있는 거. 좀 신경 쓰이니까. 하고. 허수아비. 허수아비. 여기를 하나 세우고. 살수기를 가운데다가 두는 게 맞는 것 같네. 살수기도. 아. 은켈프 쓰는 거 근데 진짜 아깝다. 여기다 써도 되는 건가? 다 재배하고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재배하고 쓰죠. 그냥 넣어둬야 돼. 들어가 있고. 그냥. 좀 귀찮더라도. 귀찮더라도 내가 물 줘야지 이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울타리. 울타리를 만들까 말까. 너무. 손해인데. 울타리. 아이템 손해. 아이템 손해. 쓰레기도 필요하고. 이거 어차피 하나일 거 아니에요. 하나 세워볼까? 어. 어 뭐야. 어. 잠깐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였어? 잠깐만. 한 칸용이 아니었던 거야? 네 개 까지만 만들어볼까? 네 개 까지만 만들어볼까?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군요. 울타리는 잠깐만 이런건 닭장이나 애들 농장지를 때 써야되겠다 그러면 악장같은건 언제 만들수있지? 용광로를 제작해라 용광로 하나만 열고 용광로를 여기다 둘까? 잠깐만 이거를 이것도 혹시 아하 위치를 어 예? 오케 안되는줄 안되는줄 알았네요 방석 다섯개와 석탄하나 방석 다섯개랑 석탄하나 방석 다섯개랑 석탄하나 일단 이렇게 넣어봅시다 하나 샘플로 만들어도 되니까 석탄 들어갔네 받았어 야 연구소 연구소 가야지 연구소 연구소 연구소가 어딘지 모른다면 찾으면 되지 연구소가 여기구나 음 음 음 일단 다 넣어두고 음 음 음 아니 넌 팔자 얘는 어차피 팔아도 되는거잖아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팔고 이거 팔고 하자 오 그래도 진행을 하고 있어 뭔가 뿌듯한데 뭔가가 되고 있어요 뿌듯한데요 이거 이거 그 사람이 많으면 확실히 진행이 빨라서 돈도 잘 벌겠다 그만큼 일꾼이 많으니까 와 뭐야 집 개좋아 아 하윤 연구소에 어서 오려 기다리고 있었단다 다 하고 왔어요 다섯개 웃어? 아니 물론 니가 잠수있는 동안 있었던 일은 이미 다 알고 있지 태양구를 활성화 했더구나 힙을 시점에서 모든걸 지켜봤단다 드디어 바다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기쁘단다 그보다 이제 내게 설명을 해줘야겠지 무슨 설명? 내 비밀장소로 따라오면 설명해줄게 집 좋은데? 그 집 저 주시면 안돼요? 약간 어항관리 어 아니 안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이야기할까 그래 오래전 난 코랄아일랜드 전 해역에 이렇게 생긴 슈퍼산호를 심었었어 소온상승과 불리한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게 특별히 개량했지 저 위에 있는거 약간 문어처럼 생긴거 우리가 있는 이 방도 어 인 어 고대기술로 끈적한 석유가 잔뜩 묻은 뿌리를 제거하고 병든 산호를 치료한단다 그래도 좋은 일 하시네 저거를 일부러 저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구나 니가 바닷속에서 본건 뭐라고 설명할까 음 음 단순하게 설명하면 슈퍼산호를 건강하게 해주는 요소들을 약간 추출해서 병든 산호들이 나을 수 있게 나눠주는 거란다 인간 과학과 약간의 마법 그리고 고대기술력을 융합해서 바다를 복원하는 거지 대단한데 이 사람 음 묻고 싶은 게 많겠지만 내가 지금 말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보렴 약속한 대로 잠수복은 너에게 줄게 감사합니다 근데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이걸 알아두렴 너한테 자격이 충분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건 또 아니란다 에? 뭐야 기껏 축혀 세워놓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일이 거부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서 아 설레발 치지 마라 영웅 심리 가지지 말고 우쭈레 하지 말라 아 그러게 그럼 다른 사람 시키지 왜 나한테 시켰어? 그런 생각은 절대로 안 돼 들러줘서 고마워 하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 그럼 다른 사람 시키지 치 이제는 산후 지역을 계속 치유해야 되네요 계속 넓혀가야 되나봐 여기 이방인을 아직 못 만났는데 아까 축제에도 참여 안 한 거 보면 마을 사람은 아닌가 본데 애매하죠? 지금 이거 스테미너가 애매하니까 오늘은 집 근처에서 낚시 좀 하고 어 퀘스트 완료 일단 이건 됐고 이거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 대장간 가자 대장간 가서 아 아 그러게요 바나나 바나나는 근데 씨앗이 아니라 비료가 필요 없지 않을까요? 안되지 않을까요? 바나나는 나무라서 안되지 않을까요? 어 뭐야 이거 헐 체리 뭐야 체리도 체리도 바닥에 떨어져 있네 아니 귀뚜라미는 밤에만 볼 수 있다는 말을 분명히 했는데 널리고 널린 게 귀뚜라미인데 아니 근데 여기는 도대체 청소를 얼마나 안하면 맨날 이렇게 파리가 들끓는 거야 여기는 왜 파리는 항상 여기에만 있지? 기왕 온 김에 나비 좀 잡게 향을 하나 먹고 얘는 이걸로도 잡을 수 없는 건가 뭐 쟤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쟤는 어떻게 잡지? 이거 뭐야 잡았던 거 아니야? 잡았던 거네 아니 이렇게 내 하루가 허무하게 지나갔어 나비 한 마리 못 잡고 나비 한 마리 못 잡고 안돼 나 이거 먹었단 말이야 친구야 아니 나비들 왜 이렇게 잡기 어려워 이래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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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에 기부를 하라는 거야 나비가 왜 이렇게 빨라 여기도 나비 있지 않았던가 사마귀도 아무데로 여기도 왓자 잡아떠 내고 나비를 잡고 싶은데 악 뽕 뽕 쉽지 않네 아 설탕나물 씨앗도 씹는 거면 좋겠다 쟤는 그걸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봐요 도구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봐요 심을 수 있는 씨앗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서 대장간 가려고 했다가 이게 무슨 딴짓거리만 하고 왔네 오늘 일찍 자죠 곧 있으면 여름이에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 여름이야 아 사마귀가 은근히 돈이 되네 사탕수수 23원이야 사탕수수는 근데 싸네 사탕수는 싼 편이네 잘 크는 대신에 오 좋네 작물 2배 하필 비료를 사탕수수한테 써버렸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애들한테 써야 되겠어 지금은 이제 양배추를 심어봤다 소용이 없을 테고 여름 작물 나오면은 여름 과일한테 쓰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사탕수수와 키우기가 쉽네 사탕수수와 키우기가 쉽네 진짜 비친구들도 여름 되면 줄을 거니까 아니다 여름까지 자라는구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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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 이 친구들은 가지고 있다 아니다 동 여기다 팔아도 되는거죠 이거 꼭 가서 안팔아도 되겠지 대장간 갔다가 사탕숨도 금방 자라니까 확인해보자고 이야 심부름 베이지가 필요하다고? 아 잠깐만 22일인데 베이지가 언제 언제까지 자라지? 기다려봐 문 열면은 들어갑시다 아이고 미안하지만 난 쓰레기를 죽을려고 했던 것보다 나비보단 나방이 확실히 잡기가 쉽네요 아 아 이거 아까 내가 그 여름작물 아니 여름인데 봄작물 달라고 하는거 아니겠지? 이랬는데 이게 이런 경우인가? 빨리 문 열어 문 열어 여름까지 키울 수 있겠죠? 봄 봄 봄이네 잠깐만 4일? 하나정도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며칠 남았냐? 키울 수 있겠다 오케이 대장관 들렀다 가요 대장관 들렀다 갑시다 대장관 들렀다 갑시다 일상 일상이네 일상 여관 사업을 확장하도록 사촌을 설득하는 중이야 노래방 기계를 들여오면 좋을텐데 사람들이 노래를 고르고 따라 부를 수 있게 하는거야 그런데 내 의견을 계속 거절하더라고 잡재력을 못 본거겠지 그건 좀 싫은가 보지 유리 나왔다 소수께끼 초대용 숟가락 뭐야 해풍 그래도 유물 하나 나왔다 오케이 여기도 그런거 있으면 좋겠어요 프린테스 메이커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그거 하잖아 경연대회 하잖아 미스코리아처럼 마을에 미인대회 이런거 있으면 재밌겠다 마을에서 제일 이쁜 사람 여자도 많은데 여기 초대용 숟가락 숟가락 여기 있고 얼마 안남았다 스물한개 스물한개 이거 곤충이나 이런거 잡는걸로 하지말고 그냥 차라리 물고기나 물고기 쪽으로 갈까 곤충도 이제 잡기 힘들어가지고 안되겠어 또 여기 아니잖아 이런거 금방 카라바츠 의미 없으니까 아 자리가 애매한데 여기다 심으면 되겠지 물을 주고 이건 뭐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콕괭이 낫 하고 아 근데 피까지 차는거라 좀 아까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바다로 갑시다 어 이제 자연스럽게 걸어가는걸 걸어가는거 말고 아 아 아 아 이것도 진짜 보인물들은 거의 뭐 만시간 이상 투자하겠는데 365일 게임에도 질리진 않겠는데 뭔가 계속 있어 일이 일이 계속 있어 끊임없어 일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까 잡으려다가 못 잡았는데 인내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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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오케이 어디에 있을까 어 아 제발 나와라 두개 한꺼번에 뭉쳐있는 경우는 없나? 이정도로 부셨는데 안나와? 이쪽이 아닌가? 진짜 완전 앞에 있나? 이쪽은 근데 아까 아까 빛을 밝혀서 아니 맞추기 힘들어요 너무 많잖아요 딱 봐도 많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설마 다시 뒤쪽은 아닐테고 설마 매번 바뀌는거 아니겠지? 설마 이렇게 잔뜩 치웠는데 아이씨 설마 이렇게 잔뜩 치웠는데 설마 이렇게 잔뜩 치웠는데 설마 이렇게 잔뜩 치웠는데 바탕 하나 먹을까? 바탕 하나 먹을까? 바탕 하나 먹고 도대체 어디 있는거야? 제발 뭉쳐있는 곳에서 나타나줘 부탁이야 아이씨 하나짜리는 조금 여기 쓰레기 줍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쪽은 설마 이거 하나? 이러면 열받을 뻔 아닌데 이거 하나는 아니겠지? 옳지 이거? 이거? 이거였네 이거였네 청소 깨끗이 다 했는데 저거였네 저거였네 출발 나름 깨끗하게 청소 다 했는데 설마 여긴가? 아 여기다 다섯시 청화 다섯시 정화의 빔 두개 다 열었고 이 아래를 열어야 되는데 다섯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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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먹기에는 시간이 좀 아까우려나? 있잖아요 어떤 아이템들은 특정 지역에서 발견했는데요 또 뭐 어디있지? 이걸 여는게 또 있어야 되는데 지역을 넘어가야되는거 같은데 지역을 넘어가야되는거 같은데 뭘까? 이쪽으로도 넘어가야되고요 이쪽으로도 넘어가야되고요 이쪽으로도 가야되는데요 아 저 열려있는거 스위치가 한개가 아닌건가? 설마 설마 스위치가 여러개인가? 이건 아닌거 같은데 아 여기 표시가 있네 지금 여기랑 여기가 막혀있거든요 이쪽에 길이 여기로 가는거 같은데 아 여기 열렸구나 아 여기 열렸네 아 스테미너 소모 대아깝네 일말의 희망을 갖고 일단 해봐 어 성기다 촉을 믿어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올라가지 올라갑시다 까비 여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촉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또 지칠순 없지 박물관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한데 박물관 진짜 궁금한데 여름도 궁금한데 박물관도 궁금해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상자 두개 이렇게 사자 제발 비와라 비 비 비 아 날씨가 맑대 농부가 되는 봄 농사에 꽤 일가견이 있죠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8일이 봄의 마지막 날입니다 수확할 수 있는 건 얼른 수확하세요 애문을 빌어요 수확할 수 있는 건 빨리 수확하래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심지 말아야 되는 건데 아 근데 저기서 일주일짜리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좀 골치 아픈데 그냥 버려지는 건데 세라믹 그릇 요리할 수 있다고? 1800코인 요리도 해보고 싶어요 집에 집을 빨리 꾸며야 되는데 가구 살 돈도 없어 당장이고 당장이고 가방을 가방을 열 그것도 없어 살 돈도 없어 방금 재활용 엔지 근데 내일이면 다 자라겠다 얘네들 얘는 내일이면 다 자라겠네요 군부라서 얘는 양상추 같고 다행이다 양배추는 없어 야생 씨앗이라 비싼 건 없나봐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양상추니까 금방 자라겠네 양상추 나머지가 좀 빨리 자라야 되는데 나머지가 좀 빨리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작물 100개 수확, 달 써? 벌써 100개나 수확했어? 바나나 나무는 배지 않는 이상 계속 크겠지? 숲에 있는 빈 오두막으로 와 너에게 아이템을 판매할게 숲에 있는 빈 오두막? 여기서 팔아도 되네 숲에 있는 빈 오두막이 어디지? 숲에 있는 빈 오두막? 뭐지? 누군지도 안 써져 있는데? 빈 오두막은 어디야? 숲은 여긴 이쪽인데? 일단 가볼까요? 어디를 지칭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진에다 진에다 진에라니? 숲에 있는 빈 오두막? 여긴 빈 오두막이 아니잖아 어디로 가야 되지? 저 아래쪽으로 갈까요? 나도 빨리 주방은 만들고 싶은데 호랑나비지? 그치? 그치? 뭘 줄 알아? 이거 뭐였더라? 아! 피켜 피켜! 요리도 빨리 하고싶어 요리도 빨리 하고싶어 여기는 일단 못가고 숲에 있는 빈 오두막이면 여기도 뭐 갈 수 있나? 동굴밖에 없던거 아니었나? 동굴밖에 없던거 아니었나? 아 여깄다 원숭이? 농부 모자 뭐야 필요한거 하나도 없잖아 굵은 멋쟁이 나방 애벌리 뭐야? 쓸모없는거 팔고 있었네요 쓸모없는걸 되게 비싸게 팔고 있네 여기 물고기 자동 아니다 낚싯대가 없구나 밴이 왔어 시간 낭비 시간 낭비였어 시간 낭비 대장관 갔다가 지금 돈으로 살 수 있는 그게 있을까? 가구? 가구 한번 볼까요? 가구가 꽤 비쌌는데 집이 예뻐야 좀 일할 맛이 나지 않겠어? 솔직히 집이 좀 예뻐야지 망고스팀 팔아도 되는거 병물관 갔다가 가구점 가구점 들려봅시다 가구점 문 열었지 오늘 가구점 문 열었지 오늘 옷가게는 아 가구점 열려있어 옷가게 주인은 잘 쉰다 몸이 안좋은가 몸이 좀 약하신 분인가봐요 가게를 좀 자주 쉬네 건강 상태가 많이 안좋으신 분인가봐 가려고 하면 매번 쉬는거 같애 동광석 다섯개 온켈프 나빼 나빼 생고추냉이 먹어보고 싶다 이게 막 아그작하고 씹어먹고 보고싶어 궁금해 맛이 생와사비 먹어보고 돈좀 대는 녀석이잖아 아 뭐야 귀뚜람이잖아 됐어 뭔줄 알았네 사막인줄 알았잖아 에랄씨 아 이쪽이 아니지 지나치지 말자고 여기도 올 수 있네 아닌가? 이건 아닌가? 언제쯤 열 수 있을까 열어보자고 오 유물 나왔다 오 유물 오 유물 3개 잭팟 잭팟 잭팟이다 잭팟 야 잭팟 한 번에 다 갖다주면 되겠다 이런 경우가 다 있다니 유물이 별로 없는거 같은데 잘 나오네 오늘 기부 많이 했어 오늘 컨셉은 기부천사야 기부천사 혼자 다 하는 기부 도네이션 엔젤 도네이션 엔젤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게 이상하네 야 도네이션 도네이션 엔젤 기부천사 지금 계속 기부하고 있잖아 아 아 아 아 얘는 팔아야되는데 보자 물건 흡장은 됐고 아라타몸을 더 계속 해볼까 재활용기계는 이제 만들 수 있구나 아까 뜬게 이거였구나 아 아니야 지금 이건 무슨 느낌인지 알아 이거 어 마을을 위에서 그 저기 유튜버 분 하는거 있잖아요 그 여캔방 회장님이 도네이션 하려고 쿠팡 배달 뛰어가지고 쿠팡 배달 뛰면서 돈 벌어서 어? 여캔분들 별풍선 쏘려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 나도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지금 마을에 도움이 아 가구점 가기로 했지 참 마을에 도움이 되려고 안녕하세요 가구점이 여기니까 이쪽이 가까우려나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거라고 채집 아 잡은거 이거는 여긴 아직 안 열렸고 야행성 곤충 주행성 곤충 와 하나도 잡아본 적 없는 애들이네 민물고기 민물고기는 좀 잡아볼만 한데 바다 물고기 그러게요 이거 열어놔야 좀 다니기가 편하겠는데 확실히 오예 뭔가 싶어서 갔는데 이거 근데 소리 젤다랑 비슷하지 않아요? 뭔가 대화할때는 텔즈위보 소리나고 상자할때는 젤다 소리나고 게임 좀 이상한데 아 또 호랑나비야? 아 또 호랑나비야? 의심스럽다 어허 어허 이거 소리를 효과음을 어디서 가져온걸까 무료인가? 어 물고기다 어 맥이 나왔다 갖다 받쳐야지 이거 일단 가구점 가자 여신님한테 갖다줘야지 이거 이 집 이 집 되게 예쁘다 이게 누구 집이야? 1,2집 태용 어 이 집 예쁘다 나도 빨리 외관 바꾸고 싶다 집에 모든걸 몰빵한다면 게임이 안되겠지? 게임 진행이 안되겠지? 나도 집 빨리 꾸미고 싶다 전자제품 9시 에? 5시까지에요? 아니 나 아 아니 이게 이게 아이씨 기껏 기껏 왔는데 이게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나비야 좀만 멈춰보면 안될까 나비야 하이라이 잡았다 오! 새로운거 잡았다 혼란 낼나봐 새로운거 잡았다 아 잠깐 맥이는 아까 목록이 있었던거 같애 내 기억에 이 게임 아니 게임 할게 많아서 그래요 원래 할게 많은 게임은 샛길로 자주 빠져요 원래 그런거야 인물고기 하나 아니 그 와중에 잉어는 은별이어야 돼 이렇게 이건 또 어떻게 기억하냐 나방은 기부하면 되겠다 집에 가자 왠지 왠지 를 하려면 기구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일단 내가 지금 은켈프를 써가지고 하나에 다섯개 있네 켈프 10개야 하... 켈프가 10개나 있어야 돼 은켈프 아까 어디서 팔았더라? 거기서 팔았지 저기 대장감 아 근데 돈이 돈이 없는데 마음이 급하면 이 게임은 절대 못할 거 같네요 진짜 마음이 급하면 절대 못해 한 번에 동방석이 없던가 일단 넣어두고 아냐 아직 케미너도 넘치는 판에 여기다 좀 캐자 여기 땅이나 좀 넓히자 여기 어디있냐 거슬리는 거 치우자 많이 자랐네 심었더니 씨앗이 좀 필요하거든요 여기는 좀 깨끗하게 물어야 되겠어 나중에 여기다가 박장을 만들거야 금방 금방 없어지네 얘는 왜 안잘한데? 범위가 안되나? 깨끗하게 싹싹 밀어 하지만 꽤 밋은 거 같아도 세 발의 피 세 발의 피라는 거 어 뭐야 나 얘 물 안줬어? 어 흑 정동석 나왔네 어 흑 정동석 나왔네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구나 물을 안줬구나 이십을 줘야지 음 다크네드를 위주로만 처리해야 되겠어 다크네드를 위주로만 처리해야 되겠어 음 다크네드를 위주로만 처리해야 되겠어 됐어 됐다 시간 안에는 될 거 같아요 내일은 날씨가 맑을 예정 그래도 하루하루가 짧으니까요 하루하루가 짧으니까 진행은 좀 되네 저번에는 좀 길어가지고 시간이 남았는데 스테미너는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언제 있구나 그래도 시간 빠르니까 좋네요 여름이면 어떻게 변하려나 딱 이것도 주고 얘도 주고 얘도 주고 아잇 수확할 수 있는 건 수확하고 얜 안줘도 되는데 저버렸래 물 아깝게 물이 아깝네 물이 아까워 아니 아니야 여기 안 뿌려도 돼 왜 여기다 뿌려 다시 둬야 되잖아 이러면 와 오늘은 돈을 좀 벌겠구만 나이스 나이스 이게 비료를 뿌려놓으면 도움이 확실히 됐네 꽤 오래간다 굿굿 박물관 갔다가 이번에야말로 진짜 가구점을 가겠어 적어도 가스레인지 정도는 살 수 있겠지? 아닌가? 식물이 바뀌기 전까진 비료가 유지가 되는 건지 그것까진 잘 모르겠네 한번 그걸 해봐야 되겠네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아 3000원으로 하나도 못 살 것 같긴 하지만 도전 나도 동물 키우고 싶다 그렇지만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해서 동물을 함부로 키울 수가 없어 강아지를 굶길지도 몰라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야 왼쪽이 아니네 쓰레기통 주기적으로 쓰레기통은 비워줘야 돼 가구점 말고 거길 가야되는데 여기 아니야 여기 어 뭐야 물품이 저번이랑 좀 달라진 것 같은데 하루하루 달라지나? 자 나도 요리하고 싶습니다 요리 도구를 누르려면 더 큰 집이 필요하다 너무해 너무해 작은 집은 요리도 못하게 너무한다 집부터 키워야 되네 집은 어떻게 키우지? 마을회관에 가봐야되나? 와쿠 룸메는 차임이야 언제든 놀러와 아 룸메였어? 아 근데 룸메가 차임이면 너 여자랑 같이 룸메이트를? 와쿠 너 그렇게 안봤는데 차임 여자잖아 아니 와쿠 너 여자랑 룸메 여자랑 동거하는 거였어? 룸메가 여자야 차임 여자란 말이야 충격적인데? 아메리카 마인드인가? 아메리카 마인드인가? 집을 어떻게 늘리지? 이건 아는데 엘릭서 허수아비 사는 거 예산 예산 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왜 늘리지? 도서관 기부할 책 아 책도 찾으면 기부하는구나 시장님은 어? 뭐지? 잉? 자 여러분 오늘 전자자세는 부끄러움보다 우아함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전사자세가 뭐지? 애기들 누워온다 전사자세인가 봐 저 사람들 뭐하는 거야? 좀 이상해 보여 뭐긴 뭐야 요가잖아 엄마가 집에서 하는 거 봤어 우리 엄마 잘하는데 거기 친구들 안녕 같이 할래? 너희가 어른들보다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봐 좋은 운동이야 처음부터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음 다들 처음에는 서툴렀어 그러니까 너희를 비웃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와 엄청 재밌겠는데요? 전 할래요 귀여워 바로 그런 자세지 자 모두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나무자세로 이어갑니다 내면의 균형감을 찾는 과정이지 버티기가 아니라는 점 잊지 마세요 애기들 잘 버티는데 그래도? 이쪽은 요가교실인가 봐 모두 훌륭해요 우리 꼬마 전사들에게도 고마워요 처음 치고 다들 잘했죠? 예에에에 우우 짝짝짝짝짝짝 그렇게 힘들진 않네 괜찮은 것 같다 아 마음에 드니? 우린 여기 매주 와 시간이 되면 들러서 어른들한테 멋진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렴 네에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래야 요가교실인가 봐 이쪽에선 요가 요가하고 약간 문화생활하는 곳인가? 문화생활하는 곳인가? 문화생활하는 곳인가 봐 그래서 집을 넓히는 방법이 있는데 아 여기 표시가 있네 여긴 복지인 것 같은데 공식 문서가 많다 집을 사는 방법은 없나? 가구점을 가야되나? 집을 넓히는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 넓어지나? 시장님 어디 계십니까? 시장님 소켓 전자상점에 계시네? 시장님 그럼 구매하는 김에 저도 가스레인지 하나만 제가 돈은 갚을 테니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실례지만 실례지만 전자레인지 좀 슬레인지 좀 우리 마을의 기부천사인데 안녕하여 주민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걸 보니 기뻐구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집을 넓히고 싶은데 집은 어떻게 넓히지 부동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가? 상점 야외 장식품 이런 건 다 떠나서 울타리는 이게 훨씬 예쁜데 이런 거나 나무 울타리 아니야 이런데 지금 이런데 눈을 돌릴 때가 아니야 알갓바지 울타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곳에 눈을 돌릴 때가 아니야 어 뭐지? 퀘스트? 뭐지? 실례 장식품 실례 장식품은 살 수 있는데 그것도 다 장식품일 뿐이잖아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실례 장식품 신규 뭐지? 우와 뭐지?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우와 기본 스타일 우와 이건 별로다 이건 좀 꾸밀 만한데 느낌표 왜 있는 건데 아니 이거 느낌표 왜 있는 거냐고요 나 이런 거 되게 신경 쓰이는데 느낌표 왜 있는 거지 어 신경 쓰여 그냥 가야겠다 아 목수 아 그런가 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아 맞네 맞네 이쪽이 아닌데 저쪽이야 완전 반대쪽 숲쪽으로 가야돼 텔레포트가 있어도 소용이 없구만 텔레포트가 소용이 없어 소용이 다 뛰어다녀야 돼 가보자 그 집에 가보자 아 여기다 이런 건 수확을 바로바로 해줘야지 어 저거 뭐지 잎벌레 오 새로운 거 찾았다 어 저거 뭐지 생각보다 빠른데 말벌 벌도 있어 말벌이래요 아 여기 안에 들어가 보자 그래 목공소 목공소 생각을 못했다 상점 아 집 업그레이드 5천원이나 필요하네 5천원이나 필요해 아 어떤 집이 예쁜가요 약간 이 집이 깔끔한데 좋아 목표 5천원이다 돌이랑 동계 정도는 금방 만드니까 아 오케이 5천원 오케이 5천원 금방이지 오늘 집 완성시키는 것까지 하고 딱 끝내면 좋겠네요 오케이 5천원이란 거지 여기 뭐야 여기도 뭐 갈 수 있는 길이 있나 본데 닥치는다고 다 팔아치운다 이거 5천원 오 여긴 뭐야 재활용센터네 여기도 누구 들어올 것 같다 시간 지나면 왠지 활성화될 것 같은데 버려져 있는 공간은 없을 테니까 일단 목표 생겼어요 그냥 다니다가 5천원 모으기 멀티 대여 혼자서 돈 모으기 빡세 개빡세 자 돈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서 돈이 된다 돈이 좀 된다 돈이 좀 되는 거라 나이스가 양배추는 봄에만 재배가 돼서 안 돼요 어쨌든 동 주개도 필요하니까 잠깐만 헬프를 헬프도 구해야 되고 동광석 광석 한 개랑 유리 동광석도 어차피 구해야 돼서 여기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왜 이를 아 석탄이구나 아 석탄 이구나 유리가 아니라 아 깨 깨 깨 깨 깨 깨 깨 지금 할 수 있는 건 낚시네 낚시에서 여기서 민물고기라도 잡아봅시다 낚시로 돈을 버는 거야 왠지 쓰레기일 것 같은데 맞네 상자네 여기서도 상자가 벌려? 여기가 바로 딱 자기도 좋고 물고기다 비싼 물고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오 오케이 틸라피아 지금 돈을 모아야 되니까 기부고 뭐고 박치는 대로 돈을 모아야 돼 이 자식 봐라 아 오 가재 오 이거는 기부해야 되는데 처음 잡은 거 아 이건 기부해야 돼 아 이거 기부해야 돼 아 이건 기부해야지 아니야 기부해야지 기부할 수 있는 건 기부해야지 쓰레기인데 쓰레기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 게임하면 기부천사가 돼야 돼 이거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이거 자기 직전까지 낚시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야 끝 오케이 그래 틸라피아도 돈이 좀 되니까 너만 잡아도 상관없다 얼마나 될까 저기 어차피 농작물도 많이 넣어놔서 돈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 2,3일 바짝 일하면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멀리 그래야 좀 센 녀석들 나오는 것 같아 평화롭다 쓰레기네 쓰레기네 밤낚시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싶다 밖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는데 솔직히 벌레만 좀 없으면은 벌레가 제일 극혐인데 나이스 낚시요? 낚시요? 경험은 있죠 전 바다 낚시도 해봤어요 아빠랑 같이 바다 낚시로 물고기 잡아봤어 바다 낚시를 배 타고 나가는 바다 낚시 말고 연안에서 이렇게 던져서 하는 낚시 있잖아요 그런 낚시는 해봤어 부두가 근처에 사는 낚시 배 타고 나가는 거는 해본 적 없어 너무 험하기도 하고 배멀미는 안 하긴 하지만 가재 잡았네 쭈꾸미 낚시 같은 거 해보고 싶어 근데 잡았던 것 중에 큰 거요? 나 도미 한 번 잡았던 것 같은데 도미 내 손바닥만 한 거 작은 거 강선동 작은 거 있잖아요 줄무늬 있는 물고기 있잖아요 여수에 그거 많아가지고 의외로 그런 데서 잘 잡히거든요 완전 부두가 아니라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부두 같은데 이 이 콘크리트를 이렇게 완전 이렇게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해야 되나 방파제는 없고 방파제가 없는 절벽 같은 곳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서 낚시했어요 다리 근처에 대교 근처 엊그제 컵라면 먹었는데 또 라면 먹고 싶네 이 라면 미신 와 가재는 계속 나오네 낚시하니까 시간 되게 안간다 돌아다닐 때 시간 그렇게 빨리 가더니 왜 이렇게 시간이 안가지 여긴 가재밖에 없나 자리를 좀 바꿀까 여긴 좀 다를 수 있어 흐르는 물이니까 병원하다 좋아 좀 빡센데 오 욕심 부렸다 욕심 부렸다 욕심이었어 다 잡았는데 내내 조용하다가 내가 놓치고 나니까 노래가 나오지 기분이 안 좋네 내가 놓치니까 나오는 거야 일자리는 어떻게 되지 약간 그런 느낌이네 생각해보니 항아리 게임도 떨어지고 나면 막 목소리 들리고 노래 나오고 제브라 PC 뭐 처음 잡힌 거다 뭔가 꽉 채워서 던지지 않아도 제대로 잡히나 보다 단계가 단계가 있나봐요 단계가 있나봐요 단계가 있나봐요 아! 아잇! 아씨 이거 내가 잘못했네 진짜 으이씨 으이씨 이씨 진정해 진정하렴 뭔가 타이밍이 잘 맞춰야 될 것 같아 제가 멈추 아! 또 욕심 으으 또 욕심 천천히 천천히 시간 간격을 두고 천천히 그렇지 조금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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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자식 아까 그 녀석이지 노리고 노리고 움직이는 것 봐라 갈쎄 백색 송어 와 53cm 엄청 큰 거 아니에요? 53cm 송어 개 커 미친 개 큰 거 잡았다 근데 왜 이렇게 팔 수 없는 애들이 나오는 거야 좀 팔 수 있는 애들로 나와봐 다 기부하는 애들 뿐이잖아 같은 걸로 한두 마리씩 잡히면 좋을 텐데 같은 녀석인 것 같아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렇지 어 뭐야 86cm 뱀장 개 큰 거 아니 뭐지 왜 다 기부하는 애들 밖에 안 걸려 난 팔 수 있는 애들을 원하는데 왜 난 팔 수 있는 애들을 필요로 하는데 도대체 왜 욕심을 버리고 한 번 주고 오케이 갈색 송어 하나 잡았고 두 번째 2단계로 던질 때 애들이 센데 생각보다 아 아 잠깐만요 아 이거 너무 성급했다 너무 급했다 여신님한테 줄 건 나중에 잡아 보면은 그 이름도 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잡은 것 중엔 없는 것 같은데요 낚시가 활동량은 없는데 어 가재 가재가 많네 아 이제 슬슬 배고픈데 밥 먹을 때가 됐나 보 얘는 좀 얘도 가재 스멜 나는데 느낌이 제브라 PC 제브라 PC 9시 반 이 정도 한 번 자볼까요 아이고 한 번 자볼까 한 번 자볼까 건곤충 건곤충 뭐야 너무 징그럽게 현실적으로 만들어놨어 번데기 모양을 스킬 포인트 올랐다 낚시도 스테미나 올라갔다 아 잠깐만 농사 사탕수수 아 아 씨 무가 무가 좋은 건가 표고고서 낚시 자 갈색 송 갈색 송어가 돈이 좀 되네 셀라피아는 잘 잡히는 대신에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하루만 더 빡세게 살면 되겠다 하루만 더 빡세게 살자 애매해 근데 농사를 심을 수 없는 농사를 할 수 없는 농사를 할 수 없는 단계라 곧 여름이 오기 때문에 말라버리면 안 돼가지고 게이지야 빨리 자라렴 얘들 다 수확할 수 있나 아직 안 되네 오 작물 2배 이렇게 빨리 자라는 경우도 있네요 오 작물 2배 오 확률 생각보다 높은데 이렇게 한 번에 수확되는 거 보면 농사도 좀 할 만한 것 같기도 하고 농사도 꽤 할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싹 다 기부할게요 제브라피씨 뱀장어까지 얘는 잡았던 건가 보네 추출기 이게 뭐야 나무에서 수액을 추출한다 오 수액을 근데 수액이 넘쳐 흐렸는데 수액으로 뭐 할 수 있는지 좀 봐야 되겠네 나무 하나 심어놓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 26일 4일 남았네 2, 3일 안에 오늘 금요일이니까 어머 여기서 물고기가 나오네 검은 환상 유령어 뭐야 이거 이거 기부에 처음 봐 기부도 얼마 안 남았네 잡은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잡았던가 잡았던 건 팔면 되니까 아 잡았던 거네요 아깝이라고 해야 되나 좋아 좋아 문 열었다 26일이니까 잘못 눌렀다 잠깐만 필요 없는데 최소 4일이구나 최소 4일이구나 안 심는 게 낫겠다 28일까지기 때문에 이틀 남아서 하긴 하루 안에 자랄 수 있는 생물이 어딨어 오늘은 농사는 접고 대장간이나 갔다 옵시다 한 40원 정도는 써도 돼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거 나오네 40원 정도는 써도 되니까 여름 되면 과일을 잔뜩 심을 수 있으니까 기대가 되네요 어허 나이스 나이스 잭하시고만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네 유물이 금방 끝나겠는데요 이런 식이면 유물이 생각보다 금방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여긴 지금 들어갈 수 있나 어 들어갈 수 있네 저희를 도우려고 오셨나요 하윤 아니요 별로 도우고 싶지 않아요 뭔가 본격적이야 직원 전용 못 들어가네 설마 내가 여기 직원되는 경우도 있나 이 한구석에 위치하고 있다면은 직원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 마을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거 아닐까 아 기부해야지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약간 스파이 내가 이 회사를 망하게 해서 쫓아내 버리겠어 그런 느낌으로 스파이 기업 스파이 이거를 심어져 있는 나무에다 한번 실험해 봅시다 궁금하다 그리고 광석을 캐로 가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5개 정도는 챙기고 이렇게 작은 나무는 안 되나 작은 나무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큰 나무 아 아 근데 나무 위치 너무 불편해 아 아 나무 위치 너무 불편해 일단 어쩔 수 없지 동굴 갑시다 동굴 갈 거면 짐은 좀 두고 갈게요 칼 들고 칼 들고 동굴 안에도 뭐가 있을 수 있으니 동굴 공굴로 가자 농장은 언제 만들 수 있는데 농장 뭐야 12시까지 밖에 안 해 여기는 빨리 문 닫네 이렇게 이렇게 자 다 다 이거 보석 같은 것도 좀 잘 캐 가지고 보 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어쨌든 거인도 만나야 되고 어? 뭐야? 여기서 뭐해? 비타민 가져왔어? 에? 아 이거 고고학자지? 참 잘 있어라 가자 몇 층까지 갔었죠? 아까? 수액이 나오네 수액이 나오네? 13층? 아 아까 한방에 찾아낸거 너무 아깝다 지금도 그와 같은 운이 있어야 되는데 어? 저기 동방자? 아깝다 1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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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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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운데는 아닐 것 같은데 3층? 4층? 그래도 이렇게 큰데 범위가 바깥쪽은 아니겠지? 설마 설마 바깥쪽은 아니겠지? 아니라고 해줘 제발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너무 넓어요 그러면 제발 와 씨 진짜 여기 아닌가? 와 진짜 바깥쪽인가? 진짜 바깥쪽인가 봐요 엄청 넓은데 그러면? 와 이러면 어떻게 찾냐 와 와 이러면 어떻게 찾아요 이러면 절대 못 찾아 다 두드려 봐야 되는데 미치겠다 와 와 너무 넓어 그래도 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푸져본바론 이거 하나짜리에서는 안 나오던데 보통 두 개짜리에서 나오던데 와 이거 심했는데 와 이거 심했는데 어떡하지 와 바깥에 와 너무했다 이거 하나 더 먹자 그냥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확실한 건 두 개짜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찾기 힘드네 아 아 딸 이거 또 막히는데 바쁘셔야 되는거 아니겠지? 이건가? 오마이갓 오마이갓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냐고 이게 다 아니라면 도대체 뭐냐고 두개짜리가 아니어도 나오나? 바쁘셔가는데? 아 두개짜리는 맞는거 같네요 확실해졌어 오케이 일단 찾았어요 몬스터 줄이고 주변에 탐방을 하도록 할게요 아 여기도 있네 밑으로도 갈 수 있었구나 아야 됐어 됐어 아 근데 아 시간이 아 시간이 아 시간이 뭐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시간이 좀 뭐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시간이 좀 14층? 아구 30인이 달아버리네 15층까지는 뚫어놓고 싶은데 시간이 그래도 15층까지는 뚫어놓고 싶은데 시간이 빨리 찾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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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이야 아 아 아 알겠어 아 됐다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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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5층부터 갈 수 있어 어 여기 여기 이거 탈 수 있네 여기 탈 수 있네 언제 열렸지? 원래 열렸었던 건가? 난 밑에까지 계속 걸어다니는 거였어? 이거 한번 팔아볼까? 궁금하니까 하나 정도 팔아봐야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일기예보 내일 날씨가 맑고 전리풍 낚시팁 봄에는 숲속 강가에서 엘리게이터가 아라파이마 틸라피아를 잡을 수 있어요 아라파이마와 틸라피아는 밤낮 없이 활동하지만 엘리게이터가 정후부터 오후 5시까지만 빡세네 해간때도 알아야돼 오케이 5천원은 일단 달성 양상추가 그나마 잘 자라서 다행이다 오케이 이제 봉 주개만 잘 만들면 돼 자 5천원은 모았거든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구나 이건 마요네즈 기계다 이 기계가 아무 달걀이나 넣으면 마요네즈를 생산해서 전통 생산품을 얻을 수 있지 다 키울 수 있나? 전통 생산품은 전통기계를 사용해서 만든 생산품으로 꽤 이윤이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어 농장에 훌륭한 기계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되지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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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닭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양계장 운영이 가능해졌어요 아직 덜 자랐어? 베이지도 갖다 주고 아 데이지가 하나 있었네? 뭐야 데이지 하나 있었잖아 아 뭐야 기다릴 필요가 없었네? 뭐야 좀 억울한데 데이지가 있었네요 다시 하나 키울 필요가 없었어 석 여기다가 세 개만 빨고 한 한 개와 두 개 생산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또 채광하러 가야 하거든요 이거? 두 개 생산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도기지 가자 주로 가야돼 끝났잖아 어제까지였나 끝났네 미션 페일 퀘스트 실패 유물 찾는 확률이 증가 지금으로도 유물은 잘 찾아지니까 켈프를 많이 얻자 은켈프가 필요해 곤충과 해양생물의 인식률이 감소 품질 좋은 애들 어 이거 인식률 감소 올리자 오케이 쓸모가 없어졌네요 미션 실패네 에이지를 잡고있자 그냥 이끼 일단 채굴만 하면 되겠다 다섯개 하나 나오니까 몇개 필요했지 아까 몇개 필요했죠 다섯개였나 다시 먹어볼까 몇개였는지 기억이 안나네 나무는 백개였던게 기억이 나는데 문 열어 쾅쾅쾅쾅 손님이라고 문 열어 문 열라고 우와 내가 왔다구 됐다 아 아 아 아 아 쉬운 앞을 쉬는 날이야 그러면 상관없이 채광이나 하러 가자 사탕수수수 사탕수수 아니 사탕수수란다 그 씨앗들고 씨앗들고 가자 지금 다른곳에 눈을 돌리지 말자 악은 다음시간에 농사는 다음시간에 하는걸로 동굴 가자 아 다행이야 15층부터 할수 있어서 내려갈수록 더 좋은 애들 나오겠지 20층 가면은 거인 만날 것 같아요 20층에 거인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북핫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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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내려가지 않고도 왕석을 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네 이게 다인가? 와 이 넓은 공간에 세 개가 다야? 상자도 잘 부숴야 되겠다 상자에서도 막 쏟아져서 나오네 상자도 잘 봐야 되겠어요 아 그러네 씨앗을 안 가져왔네 10층 가기 전까지 버티야 되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걱정되는데 이런 데서 바로 나오면 이렇게 뿌린데 자 느낌을 보고 이거? 그러면 이거? 나이스 나이스 몬스터는 죽이면서 가야 제맛 이번엔 음 이거 이거 이거? 그러면 이거 이건가? 이거 이거 아니라고? 이건가? 아 이렇게 떨어져 있을 리가 없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제발 안돼! 제발 이것도 아니야? 몇개 없는데? 바로 앞에 있네 큰일이네 하필 이걸 두고와가지고 하필 두고왔어 하필 아니 여길 보고 때려야지 어딜 보고 때리는거야 일 났네 일 났어 오 나이스 한방컷 좋아요 한방컷 좋아요 오 30마리 벌써 죽였어? 나이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꽤 넓은데 여기까지 왔는데 설마 아이고 아니 소중한 스테미너를 맨 땅에 잠깐만 출발 아 어떡해 아 아 왔는데 안돼 잠깐만 이게 아래인가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아 아 제발 안돼 제발 아 어떡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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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편안하게 편안하게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기다 어 진짜 무기네 어 근데 모션이 좀 별로다 모션은 모션은 좀 별로네 아 이심 말고도 또 어딘가 있다는 건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건가 아까 내려가는 곳 있었나요? 옆에 구멍? 더 깊은 곳으로도 갈 수 있다는 소리 같은데 그런가 봐요 훨씬 깊은가봐 만들 수 있는 만큼만 만들어보자고 다섯 개 다 들어가서 안되는구나 아 다섯 개가 이거구나 하나 더 넣을 수 있나? 맞춰서 안되는구나 아 이걸로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집 세 개 만들 수 있는 거죠 됐어 확인 팔아봐 저번에 어제 그걸 못 봤어 돈을 못 봤어 저거 애지의 전리품 오늘은 뭘까요? 아까 나왔던 거죠 날씨 내일 내일도 말가요 일찍 자자 오늘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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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원 얼마 안되네 굳이 팔 이유가 없다 오 뭐야 꽃 폈어 바나나꽃 바나나꽃 여기 하나둘 여기 하나둘 줄어 여기 하나둘 줄어 아 이거는 이따가 깨봐야 되니까 아 이거는 이따가 깨봐야 되니까 7개 7개 과연 9시이니까 좀만 기다리자 좀만 기다리자 좀만 좀만 물 좀 주고 오 오늘 봄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것도 기대되네 여름 되면 어떻게 바뀔지 오케이 오케이 수액은 얼마 정도 찾으려나 어 이거 나무 자랐다 어 아직 안 자란 건가 7시 그러면 시간 남은 김에 시간 남은 김에 그 이거나 깨러 갔다옵시다 정동석 광산에 가서 아니 광산에 가서란다 저기 해장간에 가서 깨고 오자 깨고 오자 갔다 오면 시간 딱 되겠네요 대장 깐 사람들은 아 맞다 여기도 9시지 아 맞다 모두가 9시 열지 바보 같은 생각을 낚시대라도 가져올 걸 그랬네 어우 배고프니까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쓰레기나 잔턱 주워야지 9시 됐다 가게들이 왜 9시부터 여는 거야 왜 일찍 열쇠 오늘 쉬는 날이야? 너넨 아니지? 암흑공소 열려있지 진짜 반대네 여기가 시네 이제 진짜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내 죄다 이 쪽이 좀 더 가깝겠지 이 쪽이 좀 더 가깝겠지 짠 짠 짠 짠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건가 지나갈게요 아까 구춘 행위를 봤어 지금 철이 맞나? 뭐지? 아 닭장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말 한 마리 물공급원 우물 아 나중에 우물도 사야되겠다 확실히 그 지금은 저 오른쪽에 물이 있어서 금방 푸겠지만 더 멀어지면은 물을 풀 수가 없으니까 물고기 업무 물고기 번식도 돼? 곤충도 번식해? 대박이네 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 집도 예쁘긴 한데 지금 집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딱 이 모양인데 아 이 집도 예쁜데 뭔가 이게 더 여기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현대식이라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나무랑 아냐 이것은 너 뭐 또 갖고 와야돼? 동계는 또 열 개야? 잠깐만 나 지금 몇 개 있지? 일곱 개야? 정동ل 덕해로 가야돼 그래요. 그럴 수 있지 하루만 더 합시다. 하루만 하루만 더 합시다 하루만 더 힘내봅시다 이번에는 망치 들고 갈까? 이것도 50이나 차니까 갖고 갈까? 하필 쉬는 날이라 자리만 차지하고 가자 대장깐 문 열었으면 제가 그거 사는 건데 하필 또 대장깐이 문을 닫아가지고 또 캐러 가야 되잖아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사도 되는 건데 아예 사도 되는 것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위력을 보자 와우 짱 세 그렇지 약간 전투에 타격감이 없는 건 좀 아쉽다 뭔가 맞았을 때 소리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소리가 따로 있진 않아 되게 넓은데 어떻게 찾지 여기서 찾기 어렵다 이거? 아니 이거? 아 가까이 있을 법도 하나 이번에는 많이 갖고 왔으니까 오케이 25층까지 가는 걸 목표로 오 뭐야? 한 번 가시네? 가는 길을 찾아보자 럭키키 럭키키도 나오긴 하는데 뭔가 안쪽에는 없을 것 같단 말이지 뭔가 다 바깥쪽이 있을 것 같아 오 그렇지 좋아 오 새로운 몬스터 아야 골드 줄네 오 쟤 다리가 저렇게 길었어? 덩치가 있어서 못 나오는구나 다른 범석 해놓은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놀라서 패는 것도 쉽지 않아 음 이것도 아닌데? 동광석 잘 나온다 그래도 동광석 잘 나온다 그래도 동광석 잘 나온다 그래도 웬만한 거 다 패는 중인데? 웬만한 거 다 패는 중인데? 아 뭐지?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다섯 시? 오 나이스 오 좋아 좋아 바로 나왔다 다른 데 한번 살펴봅시다 몬스터는 잡고 가는 게 좋으니까 몬스터는 잡고 가는 게 좋으니까 아이템도 나오고 음 여긴 뚫어야 되나? 양 안 지나가지냐? 아이고 좋아 좋아 그래도 금방 나왔네 여긴 25층 여기에 제발 질긴 보기? 어 여깄다 오 이상한 어부기도 있어 오 나이스 이정도면 됐나요? 됐나? 하나 만드는데 다섯 개니까 오 어 야 이 녀석 은근히 싸우는데 빡세구만 오케이 됐다 딱 맞춰서 완성한 거죠? 그러니까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아래층 한번 뚫어볼까? 이 넓은 곳에서 발견함 진짜 기적이다 어 강맥 여기 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나이스 다섯 개 내려가서 혹시 있으면은 캐고 없으면 나갑시다 오 이게 뭐야 아 밑에 이거는 아 이건 쓰는 거 아닌가 보구나 여기서부터는 좀 느낌이 다른데 어 있다 시간도 아직 남았으니까 해보가죠 이어가죠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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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드디어 이룰 수 있어 제대로 된 내 집을 또 넓힐 수 있어 이렇게 보면 또 저 박물관 좀 아쉽긴 해 일곱 개면 되는데 살짝 아쉽긴 해 습탄도 있고 가만 들어 그냥 왔어 여기다 놓고 기다립시다 아니 어차피 자면 되겠다 자고 내일 일어나서 집을 업그레이드 하고 내일은 날씨가 맑아야 할텐데 아 그러네 내일은 날씨가 맑아요 내일은 낚시팁 똑같고요 아시나요? 똑같은 사람이 또 나옵니까? 똑같군요 갑시다 볼림 단지 임시 바닥 타일 임시 바닥 타일 뭐야 이런 것도 있어? 임시 아치 너무 꾸지다 너무 꾸지잖아 미끼 귀여워 스킬도 올라갔네요 스킬도 올라갔네요 사탕수수 사탕수수가 아주 저한테 돈을 많이 퍼주네 어 뭐야 여름이다 써멀 예 써멀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어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어 니나 우리 릴리 너무 보고 싶었어 뭐야 우리 이번 여름 재밌게 보내자 친구인가봐 여름휴가 온건가? 베케이션? 방학인가? 학생인가? 어 돌겠네 나이스 어 이제 죽었어 여름 되니까 바로 죽네요 애야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이맘때 코랄 아일랜드의 풍경이 아름답다고 들었다 할아버지와 난 니가 무척 보고 싶구나 조금이나마 돈을 보낸다 많지는 않지만 유용하게 쓰면 좋겠구나 그램 마덜 땡큐 엄마 고마워 아이 할머니 고마워요 엄마는 돈 안보내주던데 할머니 밖에 없네 어딨냐 할머니가 최고야 노래도 바뀌었어요 여름 스타일로 바뀐거 같은데 노래도 바뀌었어 나무백개랑 나무랑 돌 다 들고 가죠 그냥 가짜 드디어 집을 드디어 집이 커진다 아직 문 안 열었어 빨리 빨리 어 근데 여기도 이거 할 수 있나 할 수 있구나 건초가 나오네 나중에 소한테 먹이주는거 아니야 이거 진작에 베고 다닐걸 그랬나 여름이니까 또 잘 자랄거 아니야 아 아 이런것도 다 캘 수 있구나 불베기 아 이러면 근데 벌레는 나오나 벌초하는 느낌이다 단따단 딴따단 딴딴딴 하아 대충 이렇게 하고 아홉시에 문 열죠? 좀만 더 일하고 갈까 대충해 대충 어 여기도 상자 있다 상자 발견 나이스 호스모스 다른 꽃이 피는 계절이 왔군 이것도 뵐 수 있나 아니네 거기도 가봐야 되겠다 상점에 가서 무슨 시합 들어왔는지도 한번 보죠 좋아 좋아 예이 드디어 집을 바꾼다 옷 스타일도 바뀌었다 소아 지금은 일이 없어 그래서 건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면 내일 아침에 바로 시작할 수 있지 바로 바뀌는 게 아니네 최신식 스타일로 갑니다 잘 됐네 고마워 아침에 작업을 시작할게 이틀 정도면 완성될 거야 더 해야 되네 완성되는 거 보고 가려고 했더니 그러면 닭장이 2천원이던가 닭장 하나를 샬롯 참 제비 고가 오 근데 자라나는 꽃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여름 되니까 아 당장 2천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잠깐만 마늘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거네 괜찮은데 한 번 더 바라보는 게 아니네 이런 게 안파로 넣어놓고 보니까 나파로 넣어놓고 뭐 야생 씨앗 넣어버리고 땅도 한번 갈아야겠네 recognise 모양을 망칠 순 없지 아 여기다 하면 되겠다 일단 이건 여기다 하고 1400원 아 잠깐만 닭장이 600원이나 더 필요한데 당장 씨앗을 사와야 되겠다 씨앗을 사오고 낚시 낚시를 할까 그거 다 팔았어요 그거 수확할 때마다 아 집에 있는 거 아 나중에 필요한 거 아니겠지 그러겠죠 나중에 안 필요하겠지 계절 거 다 팔아도 되겠지 느낌이 찜찜해서요 요리할 때 필요할 거 같아서 이거 팔고 양상추 팔고 당근도 팔아 그냥 이것도 팔고 아다버섯 팔고 감자 감자 많이 있네 이 정도 팔면 600원은 나오려나 나올 것 같기도 감자가 남아 있었네 내일 닭장 만들고 아 이틀 뒤라니까 또 이틀 금방 가 이틀 금방 가 이틀 금방 가요 솔직히 이틀 금방 가 아 이러면 씨앗을 살 수가 없는데 돈 모자른 거 아니야? 씨앗 사서 이건 좀 곤란한데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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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나 보다 수요일 휴무 잠깐만 요 아홉시요 잠깐만 아 문 연 건가? 수요일이 휴무고 방금 메뉴판을 눌렀구나 내가 지금 휴무라는 줄 알았네 밀 12일 동안 생장하고 4일마다 아 얘도 그거 같은 거다 수수 옥수수 그 저기 스탕 사탕수수 5일 동안 5일 8일 옥수수가 좀 더 유용할 거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 나무 종류로 심어야 되겠다 5개씩 사자 어 얘도 좀 비싼데 감자가 이 연절이었던 거 같은데 2개만 하자 2개만 하자 내가 봤을 때 이틀 더 걸릴 거 같애 그래요 채집을 정말 열심히 하자 바다에서 채집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끌어서 최소 천원 이상 모아야 되니까 아 이거 먼저 설치하자 여기가 제일 좋아보이는 곳 그래서 여기다가 블루베리를 심고 땅 모양이 망가지는 건 꼴보기 싫기 때문에 아 옥수수를 먼저 여기다 심을걸 블루베리 잘 보이게 됐어 내가 물 쓰면 되지 내가 물 주면 되는 거라 괜찮아요 근데 이거 씨앗 옥수수랑 똑같지 않아요? 옥수수랑 똑같은 씨앗인데? 야생 씨앗 심었는데 옥수수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이건 오히려 이득이지 가자 가자 진짜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야 돼 너네들 필요 없어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으자 오 이건 뭐야? 물 냉이? 오 막 꽃이 다 달라졌어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 오야오야 뭐야 또 너야? 잠깐만 캐니 아니네 여름엔 더워서 동물들을 모는 것도 두 배는 힘들어져 와 이 친구 여기 춤추는 거야? 아 사진 찍네 해변 어 이건 뭐야? 어 이건 뭐야? 가리비? 아이씨 저 녀석 저 녀석은 절대로 잡히지 않는구나 왠지 비쌀 거 같아 안 잡히는 녀석이네 다들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어 스핑크스 나방해볼래? 잡았던 애구나 제발 더 나와줘 돈이 급하다고 바닷속에 들어가자 들어가서 벌써 5시야? 안돼 벌써 5시야 안돼 그럴 순 없어 얼른 들어가서 얼른 주워가지고 후다닥 하고 나오죠 아니야 비키니는 뭐 다들 낚시한다 낚시 좋지 낚시 좋지 헉 아까 넘어왔던 그 자리 그대로구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뒤에 가서 주워 뒤에 가면 많이 있을 거야 아 굴곰 정말 조금의 돈이라도 모아야 돼 정말 조금의 돈이라도 모아야 돼 아 얘네들도 은근히 돈이 되려나? 이렇게 이렇게 잡았어요 조개 눈 크게 뜨고 살펴보세요 돌아다니기 편한 곳에서 해야 돌아다니기 편한 곳에서 해야 너네들 있는 게 좋으니까 해가야 되겠다 탑당한 곳 다 챙겨가 탑당한 곳 다 챙겨가 탑당한 곳 다 챙겨가 이런 것도 다 섞어서 하지 뭐 우와 좋아 좋아 자원 두 배 좋아 좋아 무작위롭게 해 그냥 여긴 또 다른 거 이제 쓸 수도 있으니까 감자 침AA solutions 여기 진전X 근데 뭐 이상한 거 있어 새로 처음 보는 거다 가는 손 부채개 어 쟤 그거다 그 동물 다큐 같은 거 보면요 손에 이렇게 말미잘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흔드는 데 있거든요 작은 물고기 유인하려고 이 녀석이네 아직 시간 있으니까 조금만 더 너무 늦었어요 아니 여기는 생물이 없네 빨리 가자 아니 진짜 손이 이렇게 약간 털처럼 막 이렇게 달려있어 일단 닭장만 한 번 사보죠 하아 내 집 너무 예쁘잖아 얜 채취물이라 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두고 하아 많다 돈 엄청 들어오겠는데 라고 설레발을 한 번 치고 여기가 다 썼나 이거 아니네 됐다 자 얼마를 벌 것인가 어 어 외형은 아 아직 안 바뀐 거지 외형만 바꾼 거야 지금 아 이미 똑같아서 살짝 깜짝 놀랐다 겉에만 지금 달라졌고요 그렇지 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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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희망이 될 줄 알았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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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은 별로 안 비싸지 않을까 비가 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얘는 언제 열리지 바나나 닭장 속에는 암학이 암학이 안녕 너무 마음이 급해서 박물관이나 갔다가 다시 오자 마음이 너무 급해서 막 뛰어와버렸지 뭐야 여기는 우산이 없어요 비 맞고 다녀야 돼요 아쉽게도 아쉽게도 우산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또 주네 여기까지 가면 또 주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은근히 저 쓰리통에서 많이 나오네 쓰리통을 이렇게 한번 쓱 훑고 가볼까 쓰리통 한번씩 훑고 가면은 시간 다 돼있을 것 같아요 별의별게 다 나오네 쓰리통이 또 이쪽이었던가 아 여기 있다 뭐야 블루길이 여기서 나오네 생선을 또 벌 생선을 막 벌이네 여기서는 자급자족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사람들 손거릇이 이렇게 안 좋아서야 가자 어 빗소리 좋다 얼마만에 비야 이방인 오늘은 없나? 누에 같애 붉은 멋쟁이 나비의 벌레 이방인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까지 온 김에 저 위로 여기까지 온 김 안 열렸군요 안 열려서 볼 수가 없군요 그때도 이랬던 것 같은데 한바퀴 돌아서 갈까? 마을을 쓱 한번 훑어서 수집할 수 있는 거 싹 수집하고 눈을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 여기도 포탈이 있긴 하네 됐다 나왔어 집 스타일은 그냥 돈 주면 좀 바꿀 수 있구나 자 닭 닭장 어 아 이걸 또 들고 와야 돼 아 있는데 열 개 옥재 돌 동계 섬유질 아이씨 동계 좀 부족하던가 동계 좀 부족했나요? 사면 돈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아 두 개 물 나무 섬유질 공개 다섯 개였지 아이씨 하나 부족하네 이거 일단은 2,000원 생각을 하고 11개 11개 사면 된다고요? 왠지 돈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갖고 있는 어 잠깐만 가는 길에 가는 길에 팔 수 있는 거 아이씨 생각해보니까 다 들고 와가지고 기부함 기부함 다 팔면 되겠다 아 폐품 버려 폐품 버려 폐품 버려 폐품 버려 좀 팔아보자 팔고 사면 펌품 버려 제발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응 아 이것밖에 못 파 이것밖에 못 파는 거 와 150이야? 개비싸 150은 너무 비싼데 4원이야 60원을 사는데 4원이야 대박이나 하러 가자 무슨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진짜 남들은 카푸어라고 하는데 저는 하우스 푸어네 집에 다 집에 몰빵해놓고 먹고 살 돈이 없어 이게 바로 진정한 하우스 푸어가 아닐까 카푸어보단 낫지만 집은 있는데 울머 죽으면 돈 벌 수다니 입에 약간 풀칠만한 이런 집에 사는데 입에 풀칠만한 건 좀 그렇지 않나 아 이거 먹는 거구나 이런 거 다 어차피 죽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너도 팔자? 가끔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가끔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꽃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 죽으면 되니까 꽃 들고 가서 모자르면 무기는 갖고 가야지 망치망치맨 열한 게 금방이지 끝을 낼 수가 없다 끝을 낼 수가 없어 게임이 끝이 안 난다 끝이 끝을 내고 싶어도 끝이 안 난다 악물을 주세요 악물을 주세요 악물을 주세요 다는 사람 깨우기 망치는 이런 거 안 부서지나? 보니까 아까 부서지는 것 같던데 홍물을 넘어갑니다 어 광맥 있다 3,4,5개 5개 6개 이건가? 이거? 아니면 이거? 신중해야돼 눈앞에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많은거에서 어떻게 찾냐 어우 찾았다 대박 소질이 있나봐 이런거 어우 굉장히 많은데? 각장 짓는데도 좀 벌리는거 같아요 바로 지어주면 좋을텐데 이 아래 내려가는거 찾는것도 또 일이죠 오우 나이스 오우 나이스 오우 나이스 칠수있을때 캐야죠 오우 오우 아니 이런 이런 행운이 아이스크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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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오우 이 층까지 뚫고 가봐 몬스터가 모여있는건 좀... 무빙무빙 어우 이게 맞네 자... 입구를 찾아봐야 되는데... 안쪽이 아닐 것 같은데... 이쪽이 아니면... 입구는... 안쪽이 아닐 것 같은데... 여기 근처일 것 같아 이거... 이거 왠지 다 부실 것 같은데... 아... 여긴 좀 찾기 어려운데... 이쯤인가... 아... 이 밑에도 있잖아... 저의 옆에서... 여긴 좀 어려워... 여긴 좀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임벤이 꽉 찼어... 저주받은 밥병 이거 하나 먹으면 되지 8시 찾기 너무 어려운데? 틴트조차도 없어서 이 많은 걸 다 키기에는 스테미너가 이 많은 걸 다 키기에는 스테미너가 이쪽이 없을 것 같아 아니야 이쪽이 없어 해그를 쓸 수 없습니다. 전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어디 있는거지? 어딨는거지? 입구는 깨끗하네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하아 어딘거야 시간도 없어 왜열 왜열 어디냐 어디냐 와 이번에 찾기 빡세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삼십쯤 못 가겠는데 진짜 이 안쪽인가? 도둑 아 시간이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 기다려 아 하나만 데려가면 되는데 이건 뭐야? 와 이건 뭐야? 아 가자 가자 시간이 안 된다 아쉽다 시간이 안 돼서 가야 되겠다 아 너무 아쉽다 이러면은 50분 또 다시 가야 돼 한층만 더 내려가면 됐는데 28층에서 너무 오래 시간 끓였어 약간 시간이 모자라서 그랬던 거라 사자 파는 건 내일 팔아도 되고 하하 별로 판 것도 없으니까 채취한 것도 없어서 보자 음 좋아 물 잘 주고 있군 파파야를 심을 기획이 있는데 궁금해서 말이야 심을 거라면 내 것도 남겨줘 파파야 두 개가 필요하거든 파파야를 심어 놔 달라네 파파야도 파파야 파파야도 정리 좀 해야지 물 주고 바나나 열렸어 바나나 열렸어 바나나 바나나 열렸어 대박 저주받은 파편은 뭘까? 바나나 아직 덜 익었어 아! 아 이거 돌리고 잘 걸 아 맞다 이거 하고 잤어야 했는데 하아 이걸 하고 잤어야 했는데 시간이 걸리네 하고 잤으면 바로 뚝딱인데 아 참 바보같은 전리품은 이제 나중에 여신한테 갖다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함부로 팔진 말까 이건 기부하는 거 기부하는 거 이건 기부하는 거 이런건 다 다 이거 되기만 기다리면 돼요 빨리 되라 빨리 되라 빨리 되라 수액은 다 찼나? 오! 견과류 수액 우와 뭐야 이런것도 나와? 수액도 종류가 다른가봐요 수액도 종류가 다른가봐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시간이 늦었다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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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럴 시간에 낚시나 하고 있자 여기서 낚시하고 있자 낚시낚시 여름물고기는 또 다를거야 그렇지 침착해질 때 당기고 다시 당기고 엄청 센 물고기는 아니네 느낌을 뭐하니 좋았어 바지 가재였다고 한다 어? 왠지 쓰레기일 것 같은 느낌 아니네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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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 하... 이정도면 가재 먹으라는거 아니야? 가재 사먹으라고? 이거 이거 또 가재 느낌 나는데 크기 작은 가재 어? 금붕어다 어? 뭐야 금붕어는 기부해야지 어? 아니지 아니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건데 분명히 나 분명히 나 낚시하기 전에 분명히 4개가 써져있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1분인가? 하나 하는데 낚시 타임에 멈추고 그러는거 아니겠지? 그건 말도 안되는 그럴리 없어 시간이 흘러야 정상이지 낚시할때도 시간이 흘러가는데 설마 그럴리 없습니다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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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 야아 가재 그만 나와라 좀 뭔가 멈춰있는거 같지 않아요? 어? 이거 느낌 이상한데? 뭔가 안보고 있으면은 멈춰있는듯한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잡아당길 때 시간이 멈추나봐 이게 당기는 시점에는 시간이 멈추나봐요 됐어 아니야 됐어 됐어 됐다 10개인가? 5개인가? 맞지? 5개 맞죠? 나 또 헷갈리네 또 헷갈려 5개죠? 가자 가자 닭장 만들러 가자 어 근데 울타리 먼저 치고 만들어야 되는거 아닐까? 닭 도망가는거 아니겠지? 닭이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기엔 너무 넓은 공간인데 다 도망가면 어떡해? 문이 열려있어도 안나가잖아 근데 문이 열려있어도 안나가잖아 근데 아 나무가 나무가 부족했었어 이걸 이제서야 인지하다니 나무는 여기있는거 깨면 되지 않을까? 아 도끼를 안갖고 왔네 도끼를 안갖고 왔네 오리도 키우면 귀엽겠다 오리도 키우면 귀엽겠다 여기 어딨어 스테미너 줄어드는거 봐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어 100개 됐지 이러면 됐어 가자 이번엔 진짜야 이번엔 진짜에요 진짜 만들 수 있다 진짜 진짜 드디어 닭장 완성 드디어 닭장 완성 오 오 야 닭장을 닭장은 이 안에만 만들 수 있나? 와 진짜 공간 와 공간 너무했다 오 잠깐만 그래도 안가리는 선에서 하고싶은데 이래서 땅을 밀어놔야되는구나 옮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솔직히 옮길 수 있어야 정상이지 게임이 옮길 수 있어야 정상이지 게임이 일단 여기다 만들자 일단은 집이 완성되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학장이 봉사주기 아 기한도 없어 아 아 기한도 없는거야 기약없는 기다림이네 기약없는 기다림이네 이쪽이구나 아 다 써서 없구나 아 여기를 좀 치워야겠네 아 근데 지금 스테미너가 없네 꽃을 먹는데 사과 소리가 나네 일단 확실한 건 내일은 확실한 건 내일은 집이 완성된다는 거 시야를 가리는 나무를 없애자 안 그래도 나무를 너무 많이 써서 나무도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여기도 와씨 낮에 이렇게 스태미나 없는 건 너무 오랜만인데 여름 축제가 언젠지 보고 올까 달력 한번 보고 올까요 옥수수도 얼른 줘야 되는데 꽃이 이렇게 소중한지 처음 알았어 소중한 스태미너 자원 너무 소중해 쓰레기 한번 털어주고 아이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네 동물 축제라는 게 있네 해변 청소하는 날 동물 축제 12일 동물 축제 여기 그러면은 세계 한 동물들 다 오는 건가 마을에 있는 동물은 다 모이나본데 안 돼 안 돼 잠을 못 자 묵어까지 하면 잠을 못 자 자야 돼 잠을 잘 수 없어 묵어까지 잠을 못 자 일찍 자자 근데 이렇게 일찍 자도 되나? 이렇게 대낮에 잘 수 있나? 귀엽긴 하겠지 그러겠지 이제부터 깔쌈한 거 나온다 대박 대박 이제 좀 괜찮은 거 나오네 좋아 좋아 이게 좀 이쁘면 대박 집 엄청 커졌어 아니 상상 이상으로 더 큰데? 이렇게까지 커진다고? 오이씨 오 이제 요리할 수 있어 대박 우와 우와 직접 요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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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리할 수 있어 오 이제 냉장고도 있어 대박 대박 음식이 안 썩을 거야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넣어두면 되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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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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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봤다 드디어 목표를 이루었다 물만 주고 아 어차피 저장이 지금 저장 되겠구나 중간 저장 안 되니까 어 바나나 열렸다 바나나 열렸어 바나나가 두 개씩 열리네 이거 봐 조금만 더 있으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 굿굿 아 박물관 아이템 기부 저거 세 개 좀 세 개 좀 거슬리네 아 박물관 커지는 것까지 보고 갈까? 아 박물관 커지는 것까지 보고 갈 거면 다이빙이나 하러 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아 끝내려고 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혹시 새로운 거 많이 주울 수 있으니까 가방은 최대한으로 비우고 가자 바다 생물 3마리 새로운 지역에 들어갔으니까 3마리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블루 길은 어차피 빨아야 되니까 넣어두고 이렇게 막 빠져 오케이 아아 아 닭장 사면 닭이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직 모르죠 구매하는 목록에 닭은 없었다고 난 못 봤는데 닭이 있었나요? 난 못 봤는데 그럴리 없어 막 송아지도 일정 수량 이상 채워야 되고 약간 마인크래프트처럼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하아 동물 축제까지는 안 돼 아니야 얘들아 동물 축제까지는 안 돼 오 불가사리 움직인다 오오 없는 거야? 나이스 불가사리 오자마자 하나 찾았다 운이 되는 친구 쏙 오케이 잘 보세요 여러분 무슨 생물이 있는지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시야가 와 여기는 범위가 엄청 넓은데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뭔가 입구에 있을 것 같은데 뭐지 황사인가? 왜 이렇게 아까는 아니랬는데 하나 찾았다 나이스 하나 찾았어요 하나 찾았어요 길을 열어라 하나 찾았다 여기 있니? 여기 있니? 아 저 위에구나 섹시새우가 금방 나올거같은데 얼마나 섹시한지 보고싶었는데 섹시한 모습을 안보여주네 섹시한 모습을 안보여주네 섹시한 모습을 바꿔줬어요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니 난 참을 수 있어 전 참을수 있어요 저한테 강요하지마십쇼 참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밀어내지마시고 전 참을수 있어요 다음에 보내줄지 궁금하긴 해 섹시새우 어떻게 생겼는지 생물은 이게 다야? 어 찾았다 인간이 찾았는데 좋아 이러면 세 마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하나 어 이쪽이네? 끝이네 여기 이구나 다시 점화 근데 여기 뭐지 이거? 이게 뭔지 궁금해 오 아래쪽은 열렸나? 열렸다 열렸다 점점 소모하는 양이 많아질 것 같지 않아요? 채집할 때? 뭔가 그런 느낌이야 그쵸? 새로운 조개다 오 바로 찾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넌 돈이야 인마 넌 돈이야 인마 어느 방향일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일자로 와도 되는 거리를 굳이 굳이 그렇게 돌았어야만 했나 굳이 그렇게 돌았어야만 했나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이게 왜 뒤쪽이 열려 앞쪽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예시 이쪽에서 하나 나올 법 한데 그렇지 나올법 했어 금방 찾네 금방 찾네 아 아 아 아 아 아 gang 다 לה 넘어 점점 그 Whoa 어 여기다 여기다 나이스 그럼 여기도 없어진다 에이 핵은? 에이 게임을 잘한다고 하세요 잘한다고 말하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6시 새로운 생명체를 찾아라 새로운 생명체를 찾아라 새로운 생명체를 찾아라 아... 성게 어 뭐야 거북이다 뭐야 여기 거북이 갇혀있어 아니 기부할 기부함 이미 기부했어 괜찮아 이미 기부를 한 번 했었다고 내가? 난 지금 아무 생명체도 얻지 못했던 거네 갑자기 화가 나려고 해 시간을 투자했는데 제자리 걸음이라니 이쪽이 아닌가? 이렇게 찾았다 이거 하나 먹어도 되겠다 제발 끝나 오케이 나이스 유물 나오기를 기부해야지 이 안에서 거북아 나오네 거북아 오 됐다 오 거북이 할아버지 거북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있구나 뭐지? 선불 받기 스쿠버 스낵을 보냈습니다 오 이게 뭐야 아 아 이 사람은 그냥 내가 구해주는 건가 보다 우와 이게 뭐야 새플루 동물엔 아직 못 들어간대 9시 9시 새로운 생명체를 찾아보자 먹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아 생명체 웬만하면 다 찾을 것 같은데 얘는 잡아떠네 걸어다니는 돈 뉴 뉴 뉴 뉴 뉴 생물 너무 늦었어 뉴 생물을 좀 찾아보자 뉴 생물을 좀 찾아보자 오 오 오 아이씨 잠깐만 잡았다 해파리 나이스 10시 정도면 괜찮아 할아버지가 준 거 먹으면 돼 어 뭐지 어 뭐야 그냥 나와졌는데 뭐야 자동으로 나와지네 이게 무슨 뭐지 얼른 자고 아니야 일단 혹시 모르니까 야 집이 너무 허전하다 Where 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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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구와라 비 비가 안오네 날씨가 아주 맑아요 음 귀찮아 물 주는 거 귀 PG 가 간다 상자는 꺼내고 이거 꺼내고 상자 꺼내고 상자 꺼내고 물 주고 새 새 아 바나나 바나나도 줘야 돼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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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동물축제가 여름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닭이나 서로 키우고 계신다면 경연에 참여시키세요 오전 9시 시작 아직 아직 멀었어 아 아직 멀었어 아 아직 닭장도 안 만들어줬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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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멀었어 뭔가 가운데 나무도 바뀐 것 같은 느낌 애파리 애파리 에파리 에파리 이게 남았어요 네 잠깐 안가고 바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꽃의 소중함 오이는 즉시 뽑아 먹어야 돼 아직 7시야 아직이야 아직 오 저기 신기한 꽃 또 있다 티비스커스 다른 거네 뭐야 왜 안 주워져? 아 잘 익었구나 아 이거 조개는 넣어도 되는데 괜찮아 잠깐만 이걸 주우면 자리가 없잖아 아이씨 이거 먹자 잠깐만 집에 넣어놓고 왔어야 됐어 이런 바보 머저리 잘 공간을 만들고 와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공간이 없으면 공간이 없으면 유물도 받을 수가 없다고 우편으로 오나 우편으로 오나 우편으로 올 것 같지만 다시 가자 무슨 소리야 동물축제 참여 안 합니다 점점 할 게 많아지네 끊을 수가 없어 끊을 수가 바다 속은 필요 없고 바다 버섯도 팔아도 되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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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지? 닭장 뭐지? 이게 만들어졌네 아 아 그렇군요 닭도 사야 되는군요 닭도 구매해야 되는 거였군요 그냥 어 뭐야 뭐지? 옷 바꿔 입었어 이 옷은 잘 어울리는데? 하윤 날씨가 참 좋다 그렇지 아 미안 왜 엄마 이쪽은 하윤 그 부지의 새로운 농부예요 둘이 인사한 적 있죠 어머니야? 어머 어머니한테 소개를 벌써? 벌써 어머니께 날 소개하다니 음 전에 봤어 잘 지냈니? 엄마하고 스트레칭 좀 하고 있었어 오늘 여유가 좀 있길래 여기나 같이 와야겠다 했지 스트레칭 좋지 맞아 혼자 하면 재미가 없었을 텐데 다행히 노아가 옆에서 같이 해준단다 더 있다가 가고 싶긴 한데 세베의 가게에서 밀가루 가져와야 해서 엄마 프랭크 형 보고 사람 더 쓰라고 해요 저 혼자서는 주전 물건 다 못 낳는다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구두새인지 모르겠어요 프랭크 험담을 내 앞에서 하죠 노아 프랭크 험담을 일단 내 앞에서 했어요 아들 그럼 지금 일하러 가려무나 괜히 미루면서 불안해하는 것보단 낫잖니 그럼 엄마 혼자 계시게 되잖아요 안 돼요 알겠다 그럼 딱 30분만 더 있다가 집으로 가요 괜찮죠? 효자네 효자 하연 너도 같이 가자 같이 하자 뭘? 나 지금 바빠 아니야 나 바빠 아 잘하네 하하 뭘 뭐가 다른 장소로 옮길까? 스트레칭을 같이 했구나 갑자기? 어머니 소개도 하고 갑자기 스트레칭도 같이 하자 그러고 너눈 이거 이거 아니 우리 마을이 이렇게 더럽나? 왜 이렇게 파리 같고요 파리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닙니다 노아도 살짝 괜찮은 편인데 아 이거 나 고민이 되네 와쿠가 여자랑 동거한다는 소리 듣고 바로 이제 기분이 상해가지고 온셴돌 6개 오 일단 오 됐다 오 좋아 좋아 아 이거 저번에 나왔던 거고 오오 새로운 거 보석 보석 아 동광석 나왔네 유리 아 오케이 900원 박물관 완성? 오케이 됐다 가자 박물관 완성됐어 내부가 얼마나 더 좋아질지 궁금한데 오 뭐야 어떻게 올라갔지? 아니 고양이 저거 어떻게 올라갔냐? 자 기부할 수 있는 거 일단 다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부할 수 있는 거 일단 다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네이 도네이트 엔젤 도네이션 엔젤 도네이션 엔젤 도네이션 엔젤 도네이션 엔젤 옷 스타일도 바뀌었어 선글라스 안녕 하윤 뭐하고 있어? 너가 날 노예로 삼아서 억지로 기부하라 해가지고 기부 엄청 열심히 해서 지금 뿌듯해하는 중이었어 아예 이런 딱 걸렸네 박물관을 털려고 했는데 기분 천사니까 기부 천사라 그랬구나 니가 방금 기부한 게 뭔지 내가 살펴볼게 우리 친애하는 하윤님이 이번에도 멋진 아이템을 기부해 주셨네 조용 조용 표정 뭔데? 저기 잠깐만 이게 우리한테 필요했던 마지막 아이템이야 니가 그동안 아이템을 많이 기부해 준 덕분에 픽 스타트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 이런 전화를 돌려야 살아 돌려야 사람이 정말 많아 뭔 소리지 이건? 얼른 전화를 돌려야겠어 우선 메이시하고 밀리한테 연락해야겠어 밀리하고도 얘기를 나눠야 해 시장님한테도 연락해야 하나? 아 박물관 청소도 해야해 누가 제일 청소를 잘하더라? 난 아니야 어 그리고 또 진정해 진정해 어 미안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네 잠깐 심호흡 좀 할게 들이쉬고 내쉬고 찰수형의 명상 수업이 유용하긴 하네 너도 봐서 알겠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로 시작해야 되겠어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일을 진행할 거야 필요한 건 거의 다 준비됐는데 메이시의 사진을 받으려면 적어도 하루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고 음 이렇게 하자 캠페인에 시작할 준비가 되면 내가 너한테 편지를 보낼게 너도 다른 일로 바쁠 테니까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네 또 하루를 기다려야돼? 할 일이 정말 많아 다시 한번 고마워 하윤 Finance 나 노예로 삼아 놓고 지금 고작 하는 말이 고작 하는 말이 그거야? 150원 밖에 안주어? 너무한다 진짜 진짜 50개 모으는 거 게 힘들었는데 150원 밖에 안주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전투. 치명타를 입힐 확률 증가. 무기가 주는 피해 증가. 전리품 2개. 치명타가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치명타가 더 좋아 보이는데. 치명타로 가자. 아까 보니까 치명타 한 방 입히니까 그냥 원콥 나더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는 하고 해야 되거든요. 기부했던 것들은 팔면 되겠지? 기부했던 부자.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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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을 어디서 구하는 거지? 아! 아! 안돼! 12시까지 하는데! 12시 20분이야! 하... 아... 아, 돼. 안돼. 아... 닭이 얼마인지 보고 싶었는데. 이럴 수가. 닭을 살 수가 없다니. 그렇다면? 자. 시간을 낭비하긴 하지만 자. 여름은 또 온다. 내년도 여름이 있어. 여덟 시 열어서 열두 시에 단난다고 하니까. 아! 아! 속해된 팬에 들려서 주방용품을 살펴보세요. 아하! 집 좀 커졌으니까 연락이 오네. 주방은 김사라고? 바나나는 언제 수확할 수 있지? 진짜 꽤 오래 걸리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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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시 반이니까 일을 좀만 하자 도끼도끼 나무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어떤걸 하든 나무가 제일 많이 들어가 100개씩 들어가 나무가 이런 게임의 모든 기본 자원이 나무긴 한데 마인크래프트도 나무 돕기부터 시작하잖아요 나무가 제일 기본적인 자원이긴 하죠 히힛 쩝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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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기 싹 치워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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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가 나오는구나 전처도 나오는구나 뭔가 아까우니까 풀은 최대한 8이다 다 놓고 가 다 놓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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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문 열어주세요 이게 뭐야 아니 그냥 열어주세요 내일 문 여는거야? 진짜 너무 슬프다 진짜 너무 슬프다 어쩜 이럴수가 있나 또 물질이나 하러 가야되나 레스트 레스트 하필 또 스쿠버 스낵 하나 사고 만들고 철저기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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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챙겨가면 되겠지 물질이 나러 가죠 강제노동이네 강제노동 아씨 이거 돈 좀 되는 앤데 까비 항상 뭔가를 하고 있어 저 친구도 아니요 기왕 이렇게 된거 물질 하면서 시간 보내다가 내일 닭을 사고 자기 무사히 닭장 안에 있는 걸 보고 잠이 들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자면 되지 어 굳이 뛰어올 필요 없었는데 뛰어왔네 새로운 곳을 찾아서 가자 여긴 다 열었으니까 모두 깨끗이 청소하지 않아도 지역은 넘어갈 수 있다 도대체 여긴 뭘까 뭐가 끝나야지 들어갈 수 있지 이 주변을 청소해야 되나 일단 휘둘러 얜 고망가는 것도 느리네 아 깜짝이야 방금 전 갈더스가 30기가짜리 패치를 했는데 엔딩 이후 에필로그와 새로운 모델 등이 추가되었다는 내용 중간에 땡금없이 공식 한글화가 포함되어서 다시 흥알조짐이 보이네요 에? 공식 한글화가 된다고요? 그럼 전 마무리를 좀 더 기다렸다가 해도 되겠네요 아 도전 과제만? 아 그래요? 좀 기다렸다 해도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쪽도 열어야 진짜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러고 있는 너의 모습이 보인다 친구야 하기 싫지 나도 그래 강제로 이러고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점점 멀리서 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먹고 저 뒤쪽에서 왠지 발견이 될 것 같거든요 좀 멀리서 발견돼서 날아올 것 같은데 와 여기 근데 왜 이렇게 많아 도대체 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바다는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나 더 먹자 기름 유출을 떠나서 이거는 여기 살아있는 생명체가 신기할 정도로 많아 죽었어야 할 아이들이 살아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거나 할까 이 정도면 썩은 물이야 썩은 물 바다가 오염도의 수준을 넘었어 여긴 범위가 진짜 넓다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쓰레기가 모자를 일은 없겠네요 적어도 쓰레기가 모자를 일은 없겠네요 진짜 진짜 없음 잡았던 애 아닌가 잡았던 애 아닌가 먹자 다섯 시니까 하나 더 먹자 아무렇게나 휘두르면은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내가 바보인 건가 운이 좋으면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범위가 너무 크다 어디에 있는 곳으로 날아갈지도 모르겠고 움직이는 길만 터너 차고 움직이는데 아 여기도 두 개가 있네 이쪽 주변 말고 여기를 먼저 했어야겠다 어쨌든 없애야 할 것들이다 아 보자 돌 필요 없고 못떠지는 건 다 거기서 고기기 때문에 진짜 안 나오네 여섯 시 와우 이거 해초 가지고 해초도 많이 캐놔야 되겠다 도움이 되는데요 해초가 은근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에 위치 있길래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이 뭉탱이를 다 해치고 웃어야 구석에서 나와 여기까지 해본 말은 구석은 아니었는데 갖고 있는 거 다 먹은 거 같은데 갖고 있는 거 다 먹은 거 같은데 니가 마지막 희망이다 나 방금 아니구나 세 개짜리 별 뜬 거 먹은 줄 알았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거의 다 치운 거 같은데 아 드디어 찾았다 거의 다 치운 거 같았는데 드디어 나오네 오우 그래도 잘 뚫어져서 한 방에 되네 정화의 빛 발사 근데 아까 보니까 정화하는 게 20개인 거야 그래서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20개 맞네 12개 했네 12개 와우 3개 3개? 많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 많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 많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안 돼 나 이거 다 쓰고 갈 거야 안 돼 나 이거 다 쓰고 갈 거야 엄마 기다려 다 쓰고 갈 거야 여기 있나? 43 43 아 씨 드럽게 안 나오네 나중에 나 가자 나 가자 아 정말 안 나오네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일은 꼭 다 기부했던 것들이니까 팔자 다 기부했던 것들이니까 팔자 태양생물만 팔까 태양생물만 팔까 더 팔까 다기만 이도 놔두자 내일은 꼭 내 이름 꼭 닭을 사고 말겠어 막 한 마리에 100원 이러는 거 아니겠지? 초여름은 가난하기 시작하네 만 원을 넘기 힘들다 픽스타터 캠페인을 시작할 준비가 아 오케이 같이 캠페인을 하자고 박물관으로 오라네요 하지만 박물관은 좀 이따가 박을 사고 가야지 미리 갔다가 또 시기 놓쳐버리면 못 간다고 10시 5시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12시 이 전체에 여기 여는 시간인건가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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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간다 와 드디어 드디어 목장에 왔어 동물 육 육 육백원이요? 오마이갓 익스펜싱 너무 비싸 뭐가 이렇게 비싸 뭐가 이렇게 비싸 어 이걸로 이걸로 할 거예요 닭 아 닭 이름도 지을 수 있어? 제임스 제임스 닭 제임스 닭 제임스 닭 한마리 이름 제임스 너도 너도 여기서 사는 걸로 하고 아 그럴싸 멋있는 이름 디카프리오 할까 디카프리오 좋아 좋았어 한마리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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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외국 배우 또 생각나는 남자 배우 그냥 좀 그럴싸 멋있는 이름의 남자 남자 이름 어 아니야 그냥 피터 하자 피터 좋아 피터 피터 하자 피터 오케이 됐어 피터 디카프리오 제임스 좋아 언제 오는 걸까 각장 가면 있나 어 쓰담쓰담 한 번씩 쓰다듬어 줘야 되는구나 다 수탉이야 왜 다 수탉이야 왜 암탉은? 암탉은 없고 수탉만 있으면 알을 어떻게 해 쓰리 맨 뭐야 이게 아니 아니 잠깐만 성별을 고르는 건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닭을 누르면 돈 돈이 없어서 클릭도 안 되겠다 얘네는 뭘 먹지 근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나? 먹이를 채워줘야 될 것 같은데 아 건초 오케이 오케이 건초 먹는구나 건초를 채워주자 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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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근데 이게 밖에 필요 없는 거야? 사모작 건초를 넣어주고 싶은데 건초를 넣고 싶어 기분 나쁨 왜 기분이 나쁘지 왜지? 왜 애들아 기분이 예민해 왜 왜지? 내가 들어왔기 때문일까? 왜왜왜왜왜 왜 예민해 왜 왜지? 왜 예민한 거지? 아 밖으로 불러내 애들아 나와 밖에서 바람을 쐬고 싶어서 그랬던거지? 아 기분이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 어 근데 너네 어디 가는거 아니지? 고만가면 안된다? 고만가면 삼계탕으로 만들어버릴거야 어 삼계탕 되기 싫으면 집에 꼬박꼬박 잘 들어가야된다 여름 보양식으로 만들기 전에 아 다 좋구나 어디가니? 얘들아? 얘들아 어디가니? 딸랑딸랑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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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잠깐만 어? 어 근데 잠깐만 큰일났다 얘들아 돌아오는 거지? 돌아오는 거지 그치 그치 넌 왜 안올까? 어허 어허 친구 들어와야지 어허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늦게 들어가는 놈 누구야? 이거 안에서 확인해 피터 와 그 피터가 말썽부리네 어? 피터 말 잘 들어야지 뒤로 뒤에도 있어야 되네 생각해보니 문은 아 문 하나에 기회가 뚫려있네 세 개? 오케이 됐다 오케이 오케이 딸랑딸랑 문 닫어 문 닫기 아 됐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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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잘 놀아 근데 너 그 앞에 막고 있으면 애들이 어 자? 너 거기서 자면 어 바로 자네 잔다 잠들었어 아 근데 소는 너무 비싸다 소도 비싸 일을 좀 하고 나무를 많이 썼더니 나무를 좀 캐자 진짜 농사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급자족의 삶이 옛날에 선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살았던 건지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쉬운 방식도 아니었을 텐데 옛날 선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살아온 것인가 게임도 이렇게 빡센데 오 수액 오 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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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연구하는 수액만 나오네 시야를 가리는 건 다 없애버려 진짜 솔직히 오늘 이렇게까지 길게 할 거라 길게 할 거라곤 나도 상상하지 못했어 정말 예상밖의 작업량이 이 친구가 작업량이 너무 많아 에이미 작업량이 미쳤어 정말 세 발의 피네 아래를 넓힐까? 이 아래를 넓히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스타듀 벨리아 때도 풀이 되게 중요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래서 함부로 못 빼겠어 이게 겨울 되면은 여긴 잔디를 쓸 일이 많이 없으니까 상관없으려나? 가축 같은 거 키우면 또 건초 필요하잖아 근데 스타듀 벨리는 잔디로 만들 수 있는 게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래서 함부로 못 뺐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잔디도 씨앗이 꽤 싼 것 같고 괜찮겠지? 시간 잘 간다 다 자라지 않은 것들은 소위를 해야되겠다 미안하다 다 자라지 않은 것들은 소위를 해야되겠다 다 자라지 않은 것들은 소위를 해야되겠다 얘는 되나? 역시 안 되네 이제 좀 뭔가 보이네 이거 문 닫으면 안 되나? 자니까 내버려 두꺼운 거 아니 이거 문 닫는 거 아 됐다 오케이 초저녁에 자자 아 피곤하다 아 일찍 자야겠다 0원이야 0원 이거 내일 방송 못하는 거 아니야? 내일 다크한 이만큼 내려와서 비 온다 어? 섬에 소문이 빠르게 퍼지지 넌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고 난 그런 희귀한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이야 일몰 후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등대 은밀한 거래 난 가능 누가 나에게 누가 나에게 거래를 제안을 했는데 오케 그냥 먹을 거니까 그냥 들고 있고 후라이팬이 있어야 계란프라이러지 후라이팬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또 사야 돼 이 세상에 공짜란 없어 사야지 뭐 순식간에 거지가 됐네요 최대 확대하는 게 이 정도야? 귀한 달걀 넣어두고 아 달걀은 냉장고에 넣어둬까? 요리만 냉장고에 넣을 수 있나? 일단 해산물 상하지 말라고 넣어두죠 상하는 일은 없겠지만 잠시만 보세야지 이케 자 집도 효과 보이세요 비우는 효과 집이 약간 컨테이너스럽게 바뀌긴 했지만 예쁜 집도 만들고 각장까지 축제도 한번 즐기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생활이었다 만족스러운 생활이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